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절대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예전처럼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삼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유성완과 함께하는 한능독 어떠십니까? 이거 괜찮네. 진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거 또 얘기하니까 민망하네요. 좋고요. 오늘은 고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번 시간은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그 시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잡기 전에 고려는 크게 다섯 개의 시대 구분으로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오늘은 판서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그 전에 후삼국에서 고려로 넘어오는 과정 제가 이거 통일신라시대 때 한번 해드렸는데요. 한번 더 해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 같이 필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0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견환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우리 그 전에 한번 다시 돌아가보도록 할까요? 신라 하대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귀족들의 왕위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은 쇠락했고요. 그러한 과정이 연속되다 보니까 몇몇 힘 있는 유력자들이 본인들을 장군이라든가 호족을 칭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의 전라도 전주 지역의 완산주, 당시에는 완산주라고 했습니다. 견환이 성장했었고요. 그리고 901년이 되면서 궁예, 지문 미르기니라 이거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 뭡니까? 아 이건 뭐 태조왕권. 이 태조왕권을 제가 찾아봤더니 역대급 기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단일 드라마로 당시 KBS 연기대상을 두 명이나 탑니다. 먼저 최수정씨가 타고 그 다음에 궁예. 정말로 머리를 다 미셨었죠. 김영철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배우로 유명하시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왕권은요. 궁예 밑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 후삼국시대라고 하면 이 후삼국시대라고 하면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쪽은 누가 있고요? 이쪽은 후백제가 있고요. 이 위에 쪽 지금의 이 중원지역은 후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정도가 신라가 있는 후삼국시대 아닙니까? 자 이 후삼국시대 하는 과정 가운데 약간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여기 끝의 지역. 여기 끝의 지역. 지금의 나주지역이죠. 전라도 나주지역은요. 이미 후고구려가 차지했거든요. 이 파트. 이때 파견되었던 인물이 왕권입니다. 그거까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궁예가 시간에 남용 갈수록 뭐 앞에 뵈는 게 없어요. 사실 이름은 마진태봉으로.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신약성정.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정도 기억해두시면 좋겠고요. 광평성이라는 최고 관서를 뒀다. 이건 은근히 선지로 나오더라고요. 최고 관서. 그러니까 후고구려가 마진으로 바뀌었고 마진이 이름이 태봉으로 바뀌었는데 당시에 최고 관서가 최고 부서가 바로 광평성이었다. 이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수도는 송학이 지금의 개성이거든요. 개성에서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궁예가 마지막에 쫓기게 되죠. 저는 이 드라마 너무 제가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궁예가 결국에는 쫓겨나죠. 그런 과정 가운데 마지막까지 최수종 씨가 왕권이 쫓아가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원래 궁예는요. 전의 지기로는 도망가다가 익지 않은 보리를 몰래 훔쳐먹다 농민한테 맞아 죽었다라는 게 그동안은 많이 제일 알려졌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로 그 궁예가 어떻게 죽고 나가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자 최수정이 군사들을 몰리게 내가 형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겠네. 하죠. 그러자 딱 이 널찍한 돌판에다가 군사들은 다 뒤로 물려놓고요. 오랜만에 아주 좋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허허 권이 동생 왔는가. 형님 저 권입니다. 허허 권이 동생 왔는가. 일로 오시게. 오랜만에 동생이랑 술 한잔 허이. 이러면서 이 돌판에다가 술상을 받아놓고요. 주권이 박권이 하면서 옛날 좋았던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딱 궁예가 얘기하죠. 마지막까지 배려 고마웠네. 이만 보내주시게나.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살려줘 이런 것도 아니라. 나 이제 죽여. 이게 아니라 이만 보내주시게나. 딱 얘기를 하죠. 그러자 최수정은 얘기합니다. 왕걸은 형님 이 하우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절대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예전처럼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궁예가 얘기하죠. 아직 모르겠나. 내가 있어선 당신이 세우고 싶은 나라를 세울 수 없으이. 다시 보내주시게. 하자. 당시에 자신의 부하였었던 금부도사는 뭐하나. 내 목이 자네의 칼날을 기다린 지 오래네. 보내시게. 딱 얘기하죠. 그러자 죄송합니다. 끝내더니 부하에서 죽고요. 또 그 부하도 자살을 하면서. 또 그 옆에서 이 왕건은요. 형님! 해볼던 분명히 말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형님! 이러면서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던 이 과정. 자 그래서 왕건에 의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이 고려가 세워집니다. 자 고려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후삼국 시대였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끝나가냐. 당시에는 이 견원과의 대결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의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죠. 팔공산 주변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 전투에서 견원이 승리하고 왕건이 이때 거의 죽을 뻔하는데 왕건 대신 죽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신순겸이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왕건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합니다. 지금의 안동 고창전투가 벌어졌었고요. 여기에서는 견원이 지고 왕건이 이기죠. 이 전투에서 유래가 되면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차전놀이라고 하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견원은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금강이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 가운데서 첫째 아들이 반발하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신검에 의해서 신검이 아버지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권력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을 싸웠었던 왕건 밑으로 들어가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실 견원은 자기가 잘 세웠으니까 그 누구보다 이 백제란 나라, 후백제란 나라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이없이 왕건과 견원의 연합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신검이 물러나게 되었고요. 물론 이 후백제 멸망 이전에 1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항복해 오면서 신라는 끝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후삼국이 통일이 되었다. 그러한 과정이 있다. 이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파트부터는 제가 전체적인 원래 제가 이제 필기를 어떤 분들은 이제 필기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좀 필기 중심으로 한번 이 고려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고려는요. 크게 다섯 개의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갈게요. 네, 이렇게.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10세기가 있고요. 10세기가 있고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원래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918년이에요. 이런 나라 연동을 외우지 마십시오. 918년에 세워졌고 936년에 후백제를 통일했다 나오고 이것은 1392년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죠. 그냥 봐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들의 지배계층이 있어요. 지배계층이 즉, 그 각 시대를 대표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호족입니다. 호족과 귀족의 차이가 뭡니까? 호족은 자신의 세력 근거지가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고요. 귀족은 자신의 세력 근거지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첩적인 혼인을 하면서 또 다른 다이아몬드 집단 같은 집단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린 그들을 뭐라고 하고요? 문벌 귀족이다. 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죠. 문벌 귀족. 그러니까 이들은 중첩적인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바뀌려라는 개혁적인 세력보단 기존에 있는 체제를 유지시키는 거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이 당시에는 문무관의 차별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1170년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었던 이 무신정권은요. 정확히 100년 동안인가요? 1270년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무슨 시대다? 무신의 시대다. 그래서 무신정권이다. 무신정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100년 갑니다. 무신정권입니다. 그런데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던 계기는요.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던 계기는 여기 한 40년 동안 원나라가 공격해 오거든요. 잠시 뒤에는 이 위쪽에서 공격해왔었던 이민족의 침입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 원나라가 공격해 오는 과정을 버티면서 지속시켰던 게 무신정권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원나라한테 무너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의 부원 세력으로 등장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원문세족. 상당히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3천을 경계로. 너 땅 얼마나 있어? 저기 10만평 이런 게 아니라 저기 산 보이지? 저기 강 보이지? 나일 거야. 이렇게 상당히. 그만큼 많이 재산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부패했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원나라 간섭기 때쯤 이 권문세족 시기를요. 다른 말로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이 원간섭기에 들어왔었던 성리학에 의해서 새로운 학자적인 계층으로 진보적인 개혁계층이 등장했으니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개의 시대적인 구분이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호족, 문벌기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이들은요. 외부에 침입해서 침입해 오는 여러 번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들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줘요. 호족은 기본적으로 무력이 있었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때쯤 쳐들어왔던 게 10세기 말에서 11세기 거란족이 쳐들어왔고 거란족이 만들었던 나라가 요라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강력하게 저항해요. 이 강력하게 저항할 때 누가 나오냐면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요.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 고려에서는요. 광군 내지는 광군사라고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었고요. 1차, 2차, 3차 침입을 각각 다 막아내요. 요거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1차 침입 때는 제가 요거는 다다음 강에 가면 좀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1차 침입 때는 서희 장군이 외교로 인해서 강동 육주를 회복했었고요. 2차 때는 양규라는 인물이 활약을 했었다. 그 다음에 3차 때는 바로 그 유명한 낙성대의 주인공이죠.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거란족을 잘 막아낸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에 비해서 문벌귀족이 왔을 땐 어땠을까요? 이들은 한 번 싸웠다가 지면 모든 게 다 박살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 때쯤 한 12세기 때쯤 되면서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여진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이라는 나라입니다. 여진족이 금나라가 쳐돌았을 때요. 갑자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민족들은 싸움을 잘하는 나라들이에요. 당시 김하술은 지금의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가 쳐돌았을 때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약했던 거거든요. 이때는 여진족이 약간 우리 국경선에 깔짝깔짝 대고 하니까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여진이 이제 들어왔을 땐 윤관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윤관이란 인물이 아 이거 저기 안 되겠는데요? 저 여진 애들 좀 우리가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별무반이라는 것을 조직해요. 별무반이라는 걸 조직하고 이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여진 애들은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뭘 만드냐면 동북구성 가끔 이 동북구성 위치가 선생님 정확히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왜? 동북구성은 설이 지금도 세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즉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여진족이 쳐돌아왔을 때 동북구성을 만들었다. 요게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문제가 뭐야? 착해. 갑자기 여진이 그래요. 나는 고려형님이랑 잘 좀 지내보려고 했는데 맨날 우리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돌려주세요. 우리도 신뢰가 있어야죠. 형님 좀 돌려주세요. 형님? 또 우리 사장님 문제가 뭐야? 착해. 알았어 인마! 하고 반환해 주어버려요. 문제는 반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이 급성장해요. 부족을 대부족을 통합하면서 급성장을 하면서 다시 우리 당시 문벌 귀족 세력들한테 얘기합니다. 저기요. 이제 판 바뀌었어요. 판 뒤집혀졌어요. 이제 조금 상향이 바뀌었는데 이제 됐고 근데 잠깐만 저기요? 너 지금 나한테 저기요라고 했네? 그럼요. 아 이제 됐고 나한테 형이라 그래! 라고 했더니 당시 문벌 귀족이 최고 짱이었던 이자겸이 형 안경을 딱 벗더니 얘기합니다. 형! 이러고 얘기해버려요. 바로 분명히 우리한테 형이라고 했던 애들한테 얼마 안 가서 우리한테 하니까 형! 이러고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응? 하면서 이 당시에 이때쯤에 인물이 나온다라면요. 바로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자겸 중요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자겸의 난 1126년 연도 같은 건 필요 없고 당시에 이 문벌 귀족사의 모습을 보여줬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 이거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이메족의 침입이 있고요. 특히 이 원간섭기 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원과의 대몽 항쟁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것도 이제 좀 자세하게 이 원나라가 결과적으로 몽골족 아닙니까? 몽골족이 원을 만들었었고 이 몽골에 대항하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강화도 천도했었고요. 강화 천도하면서 40여 년 가까이 버텨왔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270년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못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별초별초 또 뜨리별초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삼별초는 어디 어디 어디를 해서 원래는 강화해서 저항했었죠. 갑자기 이들이 항복한다니까 아니 무슨 무신들이 군인들이 항복이야 난 그거 못해 라고 하고 어디로 갑니까? 진도로 가요. 진도로 진도에서 또 더 이상 동의하지 못하니까 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데가 제주도까지 가면서 저항했던 바로 그들 이들이 바로 뜨리별초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또 하나 14세기 때쯤 되면 신진 사대부와 함께 새롭게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던 계기는 바로 최형 이성계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계기는요.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홍건적 북쪽에서는 홍건적 남쪽에서는 외구가 쳐들어와요. 이들을 섬멸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최형이라든가 이성계 같은 인물들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이성계가 이성계가 여기에 있는 신진 사대부 그 중에서도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우니 그게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조선이란 나라입니다. 되셨죠? 이 움직임까지 먼저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통 시험 문제는 왕별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려는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4명 왕 단독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4명입니다. 4명입니다. 어떻게 나오냐 제일 먼저 태조 이성계 이름 안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많이 물어봐요.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태조 왕건 그 다음에 4대 광종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 고려의 주요 왕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태조는 정식 결혼을 29번으로 해요. 초기에는 왕건 안정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건 태조가 살았을 때지 태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식 아들만 25이거든. 그리고 그들의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는 하나같이 다 유력 귀족들 아니에요. 엄청난 혼란기예요. 즉 광종은 4대예요. 4대 왕인데 태조 아들이야. 그만큼 왕이 쟁찰전이 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노비안건법이라든가 귀족의 대대적 숙청 그 다음에 과거제 이러한 업적을 보여줬던 광종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6대 왕 중에 누가 있냐면 성종이 있습니다. 성종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이런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이 이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 특히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민왕, 민왕, 공민왕 고려의 단독 인물로는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이 공민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명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4대 천왕입니다. 고려 문제는 아무리 한능감, 심화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가끔 선지들은요. 다른 왕들이 가끔씩 나올 수 있어도 단독 문제로는 이 4명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고려는요. 사실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왜 쉽냐? 딱 틀이 정해져 있어. 틀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라는 각각의 시대가 있고요.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지배층들이 있고요. 이들과 함께 나왔었던 이민족들이 있어. 이민족의 침입. 이민족의 침입은 바로 이들의 성격으로 대변돼요. 자, 거란족이 쳐들었을 때 호족. 결과적으로 이들이 무력이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근데 왔는데 그냥 니네가 다 가져와. 이러면 이들이 무슨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서 싸웠겠죠. 1, 2, 3차. 그리고 문벌귀족.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맞으니까 싸웠다 지면 있는 걸 모든 걸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수적으로 그냥 이들의 군신관계를 수용해버리는 특히 별무반이라든가 이런 단어들 광군. 내지는 가끔 여기 안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관리하는 기관을 광군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무신정권. 무신정권만 해도 이것도 메인 테마지. 또 제가 본격적으로 고려 정치할 때 여기 내용들은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무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야인시대 말고. 야인시대 말고. 무인시대. 이덕화 씨가 이덕화 씨가 이의민으로 나와가지고 의종을 죽였던 장면. 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덕화 씨가 낚시 좋아하시는 도시어부 같은 데 많이 나오시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의민으로 나왔는데 이의민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제가 이거 파트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 게 있었고 특히 이 무신정권이 몽골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몽골의 세력에 붙어서 성장했었던 권문세족. 권문세족이 있었고요. 이 권문세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의님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또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연합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나오게 되었던 이 흐름들. 고려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자신감 가져주시면 좋겠고 생각보다 여러분 고려는 생각보다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있는 이 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거나 어떤 문제를 풀 때도 여기 대략 여진 이런 게 나왔으면 어디쯤이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한번 그려만 주실 수 있으면요. 나머지는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 고려 전국에서 가장 재미있게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필기 형태로 왔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또 필기 노트는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추가적인 것들은 살짝 더 써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 주요 왕으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키스해 주세요 앞잎발이 썩 빠지도록 껴안아 주세요 갈비뼈가 쓰러지도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인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려의 주요 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체적인 고려 흐름 잡아드렸습니다. 거기서 4대 천왕 있죠? 이 4대 천왕 중심으로 갈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구?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입니다. 이 4명이 오늘의 메인 테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왕들도 가끔 선지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지문에서 어떻게 좀 그 시기라든가 사건을 또 추론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팁 알려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유성환의 마법 필기노트 꼭 보시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다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선 들어가면요. 여러분과 함께 조선 왕 다 제가 암기하자고 할 거예요. 근데 요게 고려 왕이거든요. 근데 고려 왕을 다 외우는 건 뭐 외우면 좋긴 해.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못해요. 왕도 워낙에 많고요. 30명이 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한 순서대로 한 번만 말씀드리면 태조 왕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따가 우리 공부의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종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여기 초기 한 10세기에 있었던 바로 요 3명의 메인 테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기 공민왕 요렇게 4명의 업적은요. 그냥 이 단독 인물로도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냥 나온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고려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제가 체크해 드렸던 4명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사실은 왕으로 나오기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통 왕의 호칭은요. 무슨 무슨 조 아니면 무슨 무슨 종입니다. 종이 훨씬 많죠. 대부분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조는요. 어떤 차이냐면 태조 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건국했다. 새로운 것을 세운 사람들을 보통 무슨 무슨 조 라고 불리고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종으로 평가합니다. 뭐 세종 뭐 명종 뭐 이런 형태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고려에서는 여기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요때가 있어요. 요때는 언제냐면 원 간섭기 때입니다. 원나라 간섭기 때는요. 원나라에 좀 충성을 하라라는 의미로 그 앞에 좀 충이 들어갔었다라는 거. 요 뭐가 들어갔다. 요 충이 들어갔다. 충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충충충충 이렇게 써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렬왕 충선왕 왕들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요 전체적인 흐름들 봐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4명의 왕 봐주시면 좋겠고 요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후백제 후삼국 시대에서 백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견훤이 지금의 전라도 지역에서 자 송악 지금의 개성에서 궁예가 후고구를 만들었고 요 드라마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마진, 태봉 요렇게 후고구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왕건이 고려를 만들게 되었었고요. 송악 지금의 개성입니다. 거기에 나라 만들었습니다. 자 공산전투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왕건이 지적 견훤한테 그리고 고창전투에서는 왕건이 이기면서 뭐 차전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935년에 신라가 항복했었고요. 마지막 전투였던 일리턴 전투에서 왕건과 견환의 연합부대가 신검을 이기면서 이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을 했다. 요게 바로 태조 왕건이다. 요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왕건 자체로는 아 진짜로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많이 나냐. 이거 출제자한테 입장해서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업적이 많아.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업적이 별로 없으면 너무나 중요한 업적인데 업적이 한두 개가 없으면 그것만 계속 반복해내기가 좀 민망하거든요. 근데 태조 왕건은 기본적으로 일단 나라 세웠어요. 후삼국 통일했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당시에 무시하지 못했던 바로 이 호적에 대한 내용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호적. 그러니까 호적과 연합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세웠고 이 후삼국도 통일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나라를 세우고 봤더니 이들의 문제가 사실은 당대에 가장 최근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홀대해도 안되고요. 너무 잘해주면 또 자신을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견제책을 펼치기도 해요. 견제는 야 나 왕건이야 이 모습이죠. 대표적인 게 사심관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라는 건 뭐냐면 상수리 제도의 사심관 제도라는 건 뭐냐면 특정 지역에게 사람한테 권한을 물어줘요. 대표적인 사심관이 누구냐면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입장에선 나라 갖다 바쳤잖아요. 그랬더니 왕건이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은 예전에 여기 경주 지역 일대에서 최초의 사심관을 임명하거든요. 그냥 똑같이 그냥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똑같이 행동하십시오. 근데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모든 권한을 그대로 주시는 건가요? 거의 근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누구 책입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특정 지역을 한 사람한테 권한을 상당히 몰빵해 주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반란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땐 니 책임이야 라고 하는 제도가 사심관 제도에요. 뭐 책임할당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인 제도에요. 기인 제도라는 건 상수리 제도에서 넘어왔던 제도인데요. 상수리 제도라는 게 지방의 호족이나 호족의 자재들을 수도에 데리고 있는 거 상수리 제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기인 제도는 보통 호족들의 자재. 지방에서는 교육하기 힘드시죠? 우리 수도에는 최고의 교육이 있습니다. 일단 선진교육을 저희가 무료로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너 다른 생각 품으면 니 자식 누구한테 있는지 알지? 내 수중에 있다. 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건 견제책이에요. 그렇지만 이 견제책만 하면 연합했었던 호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회유책도 있었죠. 대표적인 게 사성정책입니다. 성을 하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왕권이잖아요. 왕시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때 살았으면 왕성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뭔가 좀 기여만 했으면 왕시 다 받았어. 이때 왕시 엄청나죠. 왕성완 성을 하사 받는 것이고 땅도 받아야지 경제적인 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봤자 몇몇 기적이 요새 왕건이 요새 왕건이가 나라 세우더니 너무 왕나는 것 같지 않아? 유력호족 몇 명만 연합해버리면 얼마든지 왕권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결혼정책을 펼쳐요. 결혼정책. 29번을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걸 학교에서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변태 이렇게 나오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박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것은 만약에 그가 호세가였다라면 정식 결혼을 안 했어도 됩니다.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정식 결혼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가문을 왕가의 처가 로서 인정해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의무도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왕관한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스물다섯 명이나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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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봐서 외손주 봐서 참읍시다. 우리 조카 봐서 참읍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초기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는 최고의 효과였지만 사실은 엄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너무 추우면 오줌을 누우면 따뜻하니까 당장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관이 죽었을 때 왕관의 자식만 스물다섯이죠. 아들만 스물다섯이에요. 아들만 스물다섯. 거기에다가 유력 호족의 외손자 아니면 주로 조카였기 때문에 그들이 신만 하면 얼마든지 왕을 세울 수 있는 체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태조 왕관이 죽고 나서 훨씬 더 국가가 초기에 혼란과 갖고 오게 했던 제도가 바로 이 결혼제도입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세안정 세금 깎아주면 좋아하잖아요. 조세 감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흑창 흑창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바로 진대법입니다. 농민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춘대추납으로 국가차원에서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되갚게 하는 제도 이것이 성종 때 되면서 의창으로 바뀝니다. 문제 풀다가 흑창 나오면 퇴조 의창 나오면 성종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후회잖아 하면서 어떻게 계속 북쪽 야 우리 고구려는 만주거 다 우리거였는데 우리 지금 여기 못찾아도 되겠어 인마 하면서 계속 북진정책을 추진하죠. 대표적인게 서경을 중시여겨요. 이거 잘 나옵니다. 서경이 지금이 어디냐면 평양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랬고요. 후대 왕들한테 얘기를 남겨요. 야 앞으로 왕들은 3분의 1 정도는 1년에 3분의 1 정도는 평양가서 살아라고 해버려요. 왜 평양가서 산다라는 것은 국가의 거의 권력의 핵심인 왕이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건 국가가 전체적으로 북쪽을 향하고 있다. 북진정책을 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경정책에 의해서 상당 부분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발해 지역 일부를 흡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토가 많이 넓어지죠. 어떻게? 청청강에서 영웅만으로 영 청 영 청 영 어떻게 된다? 여기 정도 됩니다. 보통 바로 통일할 때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압록강 대동강 유역 정도였었거든요. 거기서 청청강에서 영웅만까지로 영웅만까지로 요만큼의 영토가 올라가게 되었다. 이것은 뭐의 결과다? 북진정책의 결과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그랬고요. 통치규범 이제 나라세로 세웠으니까 뭔가 틀을 규범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료십조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훈료십조 훈료 열 가지의 조목을 후대 왕들한테 남겼었고요. 정계라든가 개백 료소 야 신하들 너 인마 왕들 말 잘 들어 그게 예의야 인마 하면서 예절서 내지는 신하들이 왕한테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잘 정해줬죠. 왕들 너 내 말 잘 들어 나 이렇게 열심히 나라 세웠다. 신하들 너는 더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여러 통치 규범을 세워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숭불정책 불교는 아 그 고려는요. 조선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아주 융숭한 정책을 펼쳐나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태조 왕건부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숭불정책이었고요. 대표적인 불교 행사가 있었어요. 연등회 팔관회 같은 대규모 불교 행사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이 됐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대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광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기노트에서는요. 이 태조에서 태조에서 광종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만 써주세요. 왕규의 난 왕규의 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조에서 광종으로 넘어올 때 광종으로 넘어올때 너무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게 들어가면 오히려 공부하기에 더 힘들어지니까 왕규의 난이 대표적인 왕이 쟁탈전하면서 벌어졌던 난이거든요. 요거 가끔 지문이라든가 선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어렵게 어렵게 왕이 됐던 인물이 태조 광종입니다. 이 광종은요. 저는 꽤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시청률은 너무 안 나와서 조기 종영을 했던 안타까운 드라마 제국의 아침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종에 대해서 그렸던 거예요. 광종은 사실 이 광자가 빛광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미칠 광자를 써요. 미칠 정도로 사람을 죽여. 미칠 정도로 사람을 그냥 막 죽여. 뭐? 막 죽여.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광종 자체가 태조의 아들이에요. 4대인데 보통 4대면 나라 세우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이렇게 증손자가 왕이 돼야 되냐 정상적인 순서라면 그 아들이야. 그만큼 초기의 왕위 쟁탈절이 치열했다라는 거야. 특히 또 반대파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제국을 딱 세우죠. 저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참 멋진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광종이요. 자기가 정말로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막 본인도 약간 히스테리적인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웠던 제국을 쭉 바라봐요. 그러면서 역사가 드는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미칠 강의? 살인마? 맞아. 그런 평가 무리는 아니지. 내가 죽인 사람이 수백? 아니 수천이 아니던가.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초기에 제국의 혼란한 시기에 그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걸 시행했을 뿐이다. 그러나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나는 두렵기만 하다. 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광종 드라마를 통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4대 광종입니다. 광종은 시험 문제에 대비하기가 정말 편해요. 노비 안검법 이거 형광펜 그냥 이빨 그냥 무조건 많이 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주셔야 돼요. 노비 안검법. 노비 안검법이란 건 뭐냐면 노비를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를 풀어주면 장점이 뭐냐? 선생님 여기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권이 위축된다라는데 그건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비는요 사람이지만 세금을 안 내요. 거의 물건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노비가 많다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별로 좋을 게 아니야. 그런데 귀족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이 노비들은요 일단 세금 안 내죠.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귀족들의 경제력을 더 부하게 해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이 귀족이나 호족들이 여차하면 왕한테 저항할 때 노비한테 칼 하나 주면 그가 뭐가 되는 거야? 사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비 수를 줄이고 그들을 양민화시켜버리면 국가 재정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왕권은 강화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귀족권은 위축된다.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노비 안건법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귀족들이 광종을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제. 아 대박 대박. 제가 세계사도 수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과 세계사 능력검정시험을 같이 대비해주는 거의 저희가 유일한 채널입니다. 제가 원래 본업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제가 제 채널에서도 독자적으로 그 다음에 세계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심화 파트 문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 대비하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기존에 거 있긴 하지만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같이 한번 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세계사 수업을 하다 보면 저 역시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뭔가 서양이 동양보다 꽤 앞서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 최근 200년의 역사만 그랬던 것이에요. 특히 중국 중심으로 보자면 중국이 서양보다 뒤떨어져 있었던 문화는 최근 150년 200년 정도이지 그 전까지는 언제나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증거를 될 수 있지만 서양은요. 훨씬 더 갇힌 사회였어요. 폐쇄적 사회였어요. 동양은 공개 경쟁으로 시험을 쳐갖고 공무원을 뽑는 체제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서양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수나라 때 시작이 되었었고요. 당나라 때 엄청나게 확대되죠. 그걸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요. 공개 경쟁 공무원 뽑는 시험이에요. 공개 경쟁으로. 이것은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인데 서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중국 출신의 중국 후주 출신의 였었던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했었고요. 광종이. 또 자신의 봤을 때 귀족 세력을 더 약화시키는 또 견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제. 이 두 개가 광종의 메인 테마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비안검법 과거제 시행. 이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칭제건원. 황제라 칭하고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때 사용했던 연호가 광덕. 저는 광덕이면 이거 하면 말만 하면 분명히 아재라고 하실 텐데 예전에 시름선수 중에 살이 좀 많으셨던 박광덕 씨라고 계셨어요. 그분만 생각나요. 광덕. 광덕. 준풍. 이라는 그런 연호를 사용했다. 이런 걸로도 은근 많이 물어봅니다. 광종 보기에서 물어볼 때요. 자 그 다음에 공복재정. 공복재정이란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입는 옷 이런 것을 계급에 맞게 따로 재정을 시켜놨던 것이죠. 이게 훨씬 결과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했던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본인에 동의하지 않았었던 대대적인 호족 세력을 숙청했다. 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종인데요. 경종 때 시정전지과인데 사실은 이 시정전지과라는 것 자체가 전지과라는 것 자체가 광종이 거의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것에 바탕으로 경종 때 시정전지과인데 이것은 제가 경제파트 가면 경제파트 가면 이 전지과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좀 나온다라면 출제가 된다라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제가 경제파트 때 가장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성종입니다. 아 성종. 욕댄데요. 성종은요. 기본적으로 광종과는 좀 다른 계열이거든요. 광종을 너무 싫어했어요. 미축왕이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육대 아닙니까? 자신의 5대 앞에 왕들이 있었죠. 그들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최승로라는 인물이요. 5조 정적평을 써내는데 일단 보통 논술술 때 첫 문장을 잘 써야 되잖아요. 딱 두 가지 식으로 나는 광종을 미축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제로 쭉 써버려요. 말도 안 돼요. 사람 이렇게 죽이고 귀족 이렇게 죽이고 뭐가 그게 아니냐. 이 집이야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걸 보더니 성종이요. 벌벌벌벌벌떨어요. 벌벌벌떨어요. 그래서 사람들 야 이제 너 성종 최승동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너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성종이 벌벌벌떨다더니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너 완전 내 마음이야. 너무 좋아. 너 뭐하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한번 다 해볼게. 너 계획안 써서 올려. 라고 해서 써서 올렸던 것이 바로 시무 28조예요.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도가 살아있는 바로 그 날. 치국의 정신은 바로 유교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유교정치예요. 유교정치란 건 뭐냐. 치국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유교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수신 개인의 수양은 불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유교 중심의 정치가 갔었고 성종 자체가 그러고 싶었거든요. 보통 성종이란 말은요. 체제가 완성되었다는 왕들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고려에서는 육대고 조선에서는 구대가 성종입니다. 그렇게 두셔야 되겠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거 생각보다 쉬운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12목의 주요한 지역 12곳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도 했었고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제도.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백제의 무령왕 생각하시겠죠. 22담로.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겠고요. 향리 제도. 향리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방 형방 호방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조선시대 개념이에요. 조선시대 때 향리는 약간 좀 수령에 약간 빌부터 사는 아니 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향리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 향리도 제가 사회파트 가면 자세히 얘기해드리겠지만 상층향리가 있고 하층향리가 있는데요. 그들의 갭은 꽤 커요. 상층향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조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층향리는 뭐 그냥 약간 그렇게 권한이 없었던 사람인데 바로 이 향리 제도를 성정했었고 뿐만 아니라 연등회 8관회 같은 거 없애버려요. 어 선생님 이건 해요. 그럼 개인적인 수향론이나 하라는 것이고 국가의 통치 이념은 유교인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불교행사하는 거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없애버려요. 당신 완전히 거기랑은 태조왕권과는 조금은 다른 정책을 펼쳐나갔고요. 통치조직을 정부해요. 대표적으로 중앙관제인 이성육부 요건 제가 고려의 통치제도 할 때 다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요것은 중국의 삼성육부를 우리나라 쪽으로 가져오면서 이성육부라는 그 체제를 갖고 왔고요. 경학박사 의박사를 파견했었다. 경학박사가 뭡니까? 유교 경전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을 박사로 임명했었고요. 의학박사 의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을 의박사로 증명을 해서 완전히 지정을 해줘서 이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경학발전에 의학발전에 더 도움을 주게 했었던 제도가 바로 경학박사 의박사 제도고요. 국자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국자감 고려사람들은 무슨 국을 좋아한다고요? 감자국 감자국 국자감 국자감 감자국 요거 뭐랑 비교하시면 좋냐면 발에 가면 많은 분들이 문제 푸실 때 헷갈려 하시는 게 국자감 하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요. 주자감이 있어요. 성격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왠지 감으로 끝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도 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바래사람들은 감자로 만든 술을 좋아한다고 그랬고 고려사람들은 감자국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국자감은 고려의 교육제도고요. 주자감은 바래의 교육제도입니다. 요거 구분해 주세요. 요거 때문에 질문들을 은근히 많이 하세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창 태조 때 세웠었던 의창을 흑창을 의창으로 명칭을 바꾼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평창 상평창이 뭐냐면 물가조절기구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목종입니다. 목종은 전시과를 한번 바꿔요. 그래서 바꿨다. 개정했다. 그래서 개정전시과라고 합니다. 요건 제가 너무 이거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전현직 뭐 관품 요거 나오는데 요건 제가 이 경제 파트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현정 때 되면 5도 양계라는 요것이 바로 고려의 지방통치제도거든요. 지방행정제도인데 요이 지방행정제도 요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5도 양계라고 하거든요. 양이라는 것은 이를 뜻하고요. 개가 두 개가 있고 도가 다섯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북계와 동계가 있죠. 주로 이 국경선 근처에 그 다음에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요렇게 다섯 개의 도가 있죠. 5도 양계 요렇게 나옵니다. 요이 이것이 또 조선과는 좀 다르거든요. 조선은 8도였어요. 조선은 1원적 조직이었고 고려는 2원적 조직이었다. 특히 요 북계와 동계 같은 경우는 군사가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군사적 지역이어서 개라고 붙여줬던 것인데요. 요것도 제가 지방통치제도 할 때 다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러한 5도 양계 조직이 현정 때 메이드가 되고요. 자 거란이 2, 3차 침입해 왔던 것도 역시 현정 때입니다. 요건 뭐 초조대장경의 거란 침입과정관도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불심으로 막아내고자 초조대장경을 만들거든요. 이 초조대장경이 뭐 현정 때 만들어졌다. 말씀 좋겠고 요 전시가가 한번 더 바뀌어요. 이게 문종전시가입니다. 요 자세한 것은 제가 경제 파트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종과 인종인데 이자겸이 있어요. 이자겸은요.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이 좀 힘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이자겸의 딸이 있는데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이 예종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인물이 인종입니다. 그런데 이자겸의 딸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그냥 딸도 아니라 셋째 딸이고 넷째 딸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또 인종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종은 자신의 친이모랑 그것도 두 명이랑 결혼한 거야? 그렇죠. 변태 콩가루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면 몇몇 학생들이 인종이 이상한 자료 인종 취향 특이하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종은 죄가 없어요. 그만큼 누가 힘이 셌다라는 거야. 인종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친이모들과 그렇죠. 누구 때문에 바로 이자겸 때문이에요. 완전 콩가루지만을 만들어버린 거야. 왕족을. 그럼 우리 어른들은 한 말씀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한테 에잇 못된 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잇 못된 놈들 우리 한마디 해주자고요. 이자겸 예잇 못된 놈 뭐라고요? 예잇 못된 놈 이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종 인종 예잇 못된 놈 예잇 못된 놈 이거 유추해 보이죠? 문제 푸시다가 보면 예종 인종 이런 걸로 해서도 분명히 지문이 나옵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잇 못된 놈 우리 한마디 해주자고요.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이자겸의 왕까지 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자신의 원래 부하했었던 척춘경님 배신하면서 그게 이제 제대로 성공하지는 못하죠. 특히 이자겸이 마지막에 만년에 지금의 법성포 영광 법성포로 쫓겨가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잡았었던 고기를 물고기를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굴비 난 비굴하게 그렇게 굽히지 않겠다. 이게 굴비라고 하는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지역에서 이것을 그렇게 불렀었던 거야. 약간 지방 언어로 해서 그런데 뭐 굴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굴비가 누구랑 관련된다? 바로 이자겸과 관련된다. 라는 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자겸의 난이 있었던 인종 있지 않았었습니까? 인종은요. 묘청의 난이도 있었어요. 특히 단지에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 1천년 역사일의 제1대 사건이라고 극찬하셨던 묘청이 성형천도운동이 가장 우리나라 역사운동 중에 사건 중에 가장 진취적이었고 가장 개혁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줘야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개경파, 성형파 요것은 제가 다시 무신정변 나오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개경 중심의 세격이 있었고 이게 원래 지금의 수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무엇을 바탕으로 했냐면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땅의 기운이 다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경의 기운이 다 했어. 이제 어디가 뜬대. 서경이 뜬대. 서경이 지금 어디예요? 평양이죠. 평양이 뜬대. 평양으로 옮기자라는 것이죠. 더 북쪽으로 옮기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이민족이나 이들로부터 훨씬 더 우리가 진취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훨씬 더 약간 진취 개혁적인 것으로 나오고요. 이들이 훨씬 더 보수적인 개혁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김부식 금의 4대하자. 그 다음에 신라계승의식 특히 김부식이 신라계 아닙니까? 그리고 유교 중심의 그런 모습을 펼쳐나가자는데 비해서 서경파는 어떻게 묘청 정지상 등이 중심이었었고 금나라에 정벌하자라는 것이었었고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이니까 서경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평양으로 천도를 해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 묘청 자체가 승려였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 땅의 기운을 바로 서경천도운동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까? 서경천도운동 내지는 묘청의 난이 바로 이러한 것에 차이를 두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드라마 중에 무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무인시대 무인시대의 드라마에서 당시에 왕이었었던 의종이 당시에 우리나라 수박히 그러니까 이종격투기 1인자야. 우리나라의 싸움 제일 잘하는 이 의민에 의해서 이 의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껴나가지고 갈비뼈를 으스러트려서 죽여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나오는 노래인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키스해주세요 앞잎발이 속 빠지도록 껴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치하게. 근데 그 노래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의의민한테 불렀다가는 진짜로 갈비뼈 얍을 해 rhe Morgan 사례가 있어요. 의종을 그렇게 죽여요. 거기서 드라마상에선 이덕화씨가 뒤에서 전하 죄송합니다. 의! 하면서 죽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뒤에서 누가 껴아나갖고 갈비뼈가 으슬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죽을 때. 으!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의종이에요. 이 의민에 의해서 으! 하면서 죽었던 의종 되겠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강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공민왕. 기억해두셨죠. 공민왕 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인물이 노국대장공주예요. 이 노국대장공주 원래 공민왕은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앞의 왕들이 다 충충충충 원간섭기. 원간섭기 마지막쯤 왕이거든요. 이 원간섭기 마지막 왕이다 보니까 이때 원래 왕이 되려면 보통 엄마가 원나라 출신 공주의 아들들이 보통 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였어요. 엄마가 몽골의 공주든지 아니면 아내가 몽골의 공주든지. 그런데 공민왕은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엄마가 우리 고려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왕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노국대장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가 왕이 되죠. 왕이 됐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노국대장공주한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해요. 일단 너무 고맙소. 당신 덕분에 제가 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 고려의 왕입니다. 나 고려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 당신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했더니 노국대장공주가 뭐라고 그러냐. 저는 원나라 출신이지만 제 신랑은 당신이십니다. 저는 고려의 왕비입니다. 저도 역시 고려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최선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노국대장공주는 제가 공민왕을 진짜 사랑했어요. 공민왕도 노국대장공주를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이 공민왕이 어떻게. 노국대장공주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엄청난 개혁을 펼쳐나갑니다. 잠시 뒤에 그 개혁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정말로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회임이 됐어요. 얼마나 기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산부인과의술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많이 죽었어요. 난산이야. 공민왕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야 죄수들 다 풀어줘. 야 승려들 불러. 기도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죄인들. 야 너네 쓰레기들 일로 와봐. 죄인들. 너네 쓰레기지. 맞아 너네 쓰레기. 너네 원래 죽어마땅해. 그런데 너네 풀어준다. 집에 가. 집에 가대. 너네가 누구 때문에 풀려났냐. 공주 때문에 풀려났다. 이 노국대장공주의 무사 안녕만 기도하면서 가달라.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다 풀어줘 봐요. 그만큼 마음이 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정 가운데서 죽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공민왕은 그때부터 반 미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민왕이 원래 예술적 재능도 뛰어났거든요.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를 보고 다 그린 다음에 초상화 보고 초상화를 보고 밥을 몇 년을 먹었대요. 공주 오늘은 이 맛있는 좋아하시던 국이 나왔구려. 같이 먹읍시다. 이러면서 막 옆에서 미친놈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나름의 개혁을 한번 해보려다.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좌절이 되지만 이게 지금 개성에 있는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능인데요. 쌍능입니다. 지금도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있대요. 이들은 영원히 죽어서도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주는 바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특히 공민왕과 관련돼서 가끔 이렇게 문화나 이런 걸로 나올 때는요. 홍건적의 친일이 왔을 때 안동까지 피신을 가거든요. 안동까지 피신을 가는데 이 안동 피신 갔을 때 딱 물을 밟아야 되는데 이때 안동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다리가 돼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도 안동의 가장 전통적인 문화 그 노다리밟기 노다리밟기 이렇게 여인들이에요. 노국대장공주에서 딱 밟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체육대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가는 걸로. 이게 원래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 저희 학교에서도 체육대회 할 때마다 애들 맨날 밟혀요. 그래서 올라가는 애들은 언제라고 그래요. 야 방에서 제일 몸무게 적게 나가네 나와 한 다음에 내가 볼 땐 적게 나가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 잘 뛰어내면서 가장 몸무게가 적은데 잘 달리면 더 좋겠죠. 어쨌든 하는데 애들 거의 이 당시에는 보건실에 그냥 한 대여섯 명씩은 가서 있어. 이거 준비하다가 저도 이거 아이들과 같이 준비시켰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공민왕에 대한 업적은요. 반원자주정책과 왕권 강화 두 가지로 가장 대표됩니다. 대표적인 게 반원자주정책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원파를 숙청해요. 이 당시에 친원파 중에 기철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황후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기황후의 오빠입니다. 근데 공녀로 갔으면 대부분 다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기황후라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하재원씨가 아니라 어쨌든 기황후가 뛰어난 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태자의 엄마까지 돼요. 원나라의 황태자의 엄마까지 돼요. 그 오빠가 기철이야. 어땠겠어요? 그냥 보이는 거 없지. 왕? 그냥 막대해버린 거야. 근데 이때쯤 되면서 공민왕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원나라, 몽골제국의 힘이 좀 빠질 때였었어요. 그때를 이용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기철 세력을 숙청해버려요. 그리고 야, 몽골풍 이거 하지마. 우리의 고유권로 가는 거야, 인마! 이러면서 갔었고요. 무엇보다 쌍성총관부, 이거 중요합니다. 쌍성총관부 수복은 지도 파트에서 언제나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거예요. 지도가 티가 나시죠? 네. 어디냐면 여기 일대가 쌍성총관부였었는데 이것을 원나라한테 완전히 우리가 빼앗겼었거든요. 이것을 되찾으면서 여기 일대 땅까지 전부 다 차지합니다. 이 땅 크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건. 여기 땅을 수복했던 왕. 누굽니까?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이거 공민왕은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동행성이문소 정동행성이문소라는 것은 원래 우리 고려가 원에 굴복을 하고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추진하잖아요. 일본 원정을 추진할 때 있었던 기구였었는데 일본 원정이 두 차례 했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계속 기구가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했던 바로 그것이 정동행성이문소입니다. 그것을 폐지시켜버렸었고요. 관제복구. 이때 원간섭기 때 급이 좀 낮아지거든요. 원래 우리나라가 이성육부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관제 쓰는데 니네는 우리보다 밑에 드는데 왜 그렇게 써? 이러면서 관제를 하나 낮춰요. 격하시켰어요. 1부 4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 이게 원간섭기 때가 되겠죠. 그것을 다시 어떻게 이성육부로 복구시켰다. 이것을 관제복구라고 합니다. 뭘 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정방. 정방이라는 것은 무신간섭기 때 무신정권시대 때 최우가라는 인물이 만들었던 것인데요. 인사기구예요. 그런데 이 정방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최우 개인 집에 있었어요. 집 옆에 그냥 건너방이 정방이야. 그래서 국가주요인사.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누가 할까? 그럼 최우가 유성환을 시켜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해서 유성환이로 해. 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돼요. 어쨌든 왕이 인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왕한테 가서 사인받고 와. 라고 해서 보내는 사람들한테 사인만 받아오면 됐던 거야. 당시에 고려시대 최고의 인사기구가 정방이었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방을 폐지시켜버려. 이것이 다 반원자주정책의 하나였었다. 공민왕 하면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신돈입니다. 손창민씨가 아주 열혈을 냈었죠. 신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요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승려예요. 그렇지만 사실 초기에 등장했었던 신돈은요.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승려다 보니까 승려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개파에 속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공민왕 입장에서는 한번 꿈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사실 공민왕이 잠을 자다가 위기에 처했었는데 어떤 승려가 와서 좀 도와줬었대요. 그런데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그게 신돈을 그 이후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꿈에서 딱 만났던 사람이야. 우리는 만들어낸 스토리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나 했더니 좀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엄청나게 개혁적이고 생각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전권을 물려주면서 정치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정권을 물려주고요. 그때 만들었던 것이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노비안검법에다가 노비안검법에다가 토지안검법 같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은 풀어주고요.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도 다시 돌려줘요. 이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 권문세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 보통 다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이 말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거나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 증명을 가능하면 풀어줬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개혁기구였었습니다. 자, 성경관을 개편했었고요. 과거제를 정비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신돈도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갖고 마지막에 너무나 뇌물도 좀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물론 그 뒤에 만들어놨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공민왕이 잠시 뒤에 죽거든요. 물론 대부분 우리가 죽은 사람들 역사지만 공민왕이 근데 어떻게 죽냐 되게 비참하게 죽어요. 개혁은 실패하는데 이 개혁이 왜 실패하냐 이 홍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홍륜이라는 게 누구냐면 자재위라고 해요. 자재위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미소년들 한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의 미소년들 키코 잘생긴 그 사람들과 자신이 원래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야 나 개인적으로 좀 내 개인 바디가드로 좀 쓰려고 그래 라고 해서 왔었지만 이들 중에 공민왕이 마지막에 노국공주와의 죽음 그 이후에 좀 정신이 없어지게 되면서 몇 면의 여성들과 계속 동침을 하는데 자식이 잘 안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키크가 아주 잘생겼던 자재위들과 자신의 후비들과 동침을 하라 그래요. 여기에서 배경이 돼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쌍화점입니다. 쌍화점은 우리는 다 이렇게 뭐 그냥 야한 영화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 사실 역사적인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다 팩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홍련과 비가 동침을 하다가 자식을 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퇴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씨가 와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아니 비께서 홍련의 자식을 인퇴했습니다. 공민왕 입장에서 야 잘됐다. 야 이거 잘됐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 후계사로 얘를 삼고 싶은데 여기서 아들이면 후계사로 삼고 싶은데 얘네들이 알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 애들 다 죽여버려. 내일 아침 되면.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때 내시가 문제가 나도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나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얘네 그 다음날 돼서 죽여버리고 자제위도 죽이면 결과적으로 나도 죽겠네 라고 고민을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어떻게 내시들이 이 내시가 자제위 홍련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네 내일 아침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먼저 치자 해가지고 이들이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비참하게 죽어. 어이없이 죽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랬는데 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식이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아직 잉태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또 아들이라는 한 손 없는 거고.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이님입니다. 이이님이 당시에 공민왕이 자신한테 맡겨놨던 공민왕의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왕입니다.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냐. 아까 신돈. 신돈으로 돌아가서 신돈의 반야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노국 대장공주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갖고 그들이 이렇게 해갖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약간 그랬는지 원래는 신돈이 데리고 있다가 7살 때 이이님한테 맡겼대요. 그래서 이이님이도 한 3년 데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잘 몰랐어. 근데 공민왕이 죽고 나자. 이이님이 야 공민왕 아들이야 인사해 아저씨들이야 공민왕 아들 네가 왕이야 10살이야 하면서 이이님이 우왕을 왕으로 앉혀요. 누가 봐도 조금 스토리가 열매해. 근데 뭐 왕이 계승자도 없고 또 당시에 이이님이 워낙에 또 정치적인 술술을 잘 펼쳤기 때문에 누구도 왕을 못해. 이게 바로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여기서 찾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왕이 누구다.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 그래서 보통 이 조선사가 초기에 나올 때는 신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돈의 아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왜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건국정당성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배경을 잘 보여줬던 드라마가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좋았던 드라마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 박영규씨 원래 미달이 아빠죠. 미달이 아빠 박영규씨가 정말로 연기를 잘하세요. 이이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당시에 명나라와의 마찰 과정 가운데 위화도 명나라를 치자고 최영과 우왕이 결정을 합니다. 최영과 우왕이 결정을 해요. 최영은 또 우왕이 사위이자 사위장인간 관계였었죠. 그런데 명나라 저거 처벌이자. 라고 하는데 이때 이성계는 반대를 해요. 이때 그게 유명한 사불가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됐어 너 입 다물어 무조건 명나라 칠 거야 라고 해서 가는데 본인이 가야 되는데 이때 우왕이 말려요. 장인 장인 안 계시면 나 불안해서 못 싸워. 제발 나랑 같이 있어주시오. 그럼 누굴 보낸단 말입니까? 이성계 보내요. 이성계야 당신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제가 가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최영은 우왕이랑 같이 있고 이성계한테 전군을 주고 그 전군을 데리고 위화도에 오는데 위화도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강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이게 무슨 강인지 아시나요? 이게 압록강이거든요. 압록강 가운데 있는 섬 이게 압록강이면 가운데 있는 섬이 위화도예요. 이게 위화도였어.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거지. 이게 1388년 위화도 회군이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왕, 창왕, 그 다음에 공양왕 이렇게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무너지면서 정몽주가 죽으면서 조선이 건국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주요 왕들 같이 공부해봤고요. 제가 스토리상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태조, 광중, 성종, 공민왕 딱 봐도 불량치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5에서 갖고 와봤어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으랍니다. 후삼국 통일이라네요. 누구일까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이성계에 이러면 안 돼요. 태조 왕건입니다. 신라에 침입하여 경혜왕을 죽여야 했다. 경혜왕을 죽였던 것은 견언입니다. 국자감의 칠재라는 전문강좌 관련 없고요. 마진이라는 국호를 국호 마진 어?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기억나십니까? 이건 누구죠? 궁예죠. 정계개백료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후주의 사신을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태조랑 관련이 없습니다. 심화 56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오른 걸 찾으랍니다. 우리 태조께서 그럼 태조는 아니겠네요. 흑창을 두어 가난한 백성에게 진대하게 진대법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꾼대요? 의창으로 바꾼대요. 이거 뭐겠습니까? 성종이죠. 성종과 관련된 거 찾아가 봅시다.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관련 없습니다. 이건 문종입니다. 국자감의 서적포 관련 없고요. 12목 설치 확실하게 찾아가주시면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인사행정을 담당한다. 정방을 폐지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선지입니다. 공민왕에 대한 선지가 되겠고요. 개경의 귀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주지로 삼았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었던 건데 이건 불교 파트 할 때 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광종의 업적이에요. 광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렇게 기억해두시면 오늘도 다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주요왕 같이 공부해봤고요. 수고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주시고 한 번 여러 번 복습하시는 거 한 번 깊게 복습하는 것보단 짧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정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또 역사 공부 얼마나 했는지 한 번 알아볼까? 네가 유성환 쌤한테 한국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름이 왜 고려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안선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들 자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요. 고려의 정치 파트고요. 지난 시간에 고려왕 기억나시죠? 많은 왕들 했지만 4명, 빅폭, 4대 천왕만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각 우리 지배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호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무신정권 때 우리를 공격했던 게 바로 원나라가 되겠죠. 그 때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이후 등장했었던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 이 순서대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 기본적인 틀 꼭 생각해 주시면서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족입니다. 호족이 지배층이었을 때 10에서 한 11세기 정도 됩니다. 이 때 이제 거란족. 거란족이 만든 나라가 이 나라죠. 이 나라. 아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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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꽤 괴롭혔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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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령이요. 80만 대군으로 뭐 우리를 공격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들이 들어왔었던 이유가 있어. 이때 이제 국제상황을 한 번 살짝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저 지도 잘 그리지 않습니까? 진짜 별로라구요? 네. 나는 좋은데 자 여기 고려가 있고요. 여기에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 한 10에서 한 11세기쯤 될 때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거란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란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겠죠. 왕으로는. 나라로는. 근데 이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송을 치고 싶었거든. 송을 치고 싶었거든. 그리고 고려와 송과의 관계는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길 공격했을 때 우리 고려가 내 뒤통수 때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면서 핑계를 이렇게 대고 들어와요. 야 고려 너 인마 여기 다 야 이거 우리 땅건데 왜 이렇게 니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영토적 문제. 그 다음에 왜 우리랑 안 놀아. 왜 우리랑 안 놀아. 왜 송하구만 놀아 인마. 누구 왕딸 시켜.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공격해왔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뭐 이들도 전투력 워낙 좋았으니까. 이때 이걸 딱 간파했던 한 명의 썬아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서희입니다. 서희 약간 여성 이름으로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고려의 대표적인 무장입니다. 장군이에요. 장군 뭐 아주 문물을 겸비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서희가 가서 외교를 합니다. 야 너 왜 쳐들어놨어. 그러니까 아까 그 핑계를 대는 거야. 너 왜 우리랑 안 놀아. 그리고 여기가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이제 딱 두 가지 핑계를 대니까 서희가 이렇게 합니다. 또 역사공부 얼마나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네가 유성환 쌤한테 한국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름이 왜 고려일까 물어봐요. 고밀래. 서성명이. 어? 너네 고구려의 후회잖아. 우와 대박.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너 고구려 영토도 알고 있나? 그럼 고구려 장난 아니었지. 걔네 내다랬어. 이거 원래 우리 땅 이거 다 고구려 거 있잖아. 고바 인마. 다 우리 거야. 근데 이 위에 거는 내가 너네한테 조금 양보할 테니까 이 한반도 근처. 압록강 근처 땅은 이건 우리 걸로 하는 거다. 라고 해버려. 갑자기 서성명이 머리 곡적곡적 하면서 어? 그런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너 왜 우리랑 안 놀아. 하자. 서희가 얘기해요. 그럼 놀게. 놀아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차지했던 땅이 강동육주입니다. 강동육주로는 지도상에서도 분명히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시 국경선이었었고요. 여기 지역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거 여기 육주 용어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워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곽주나 통주, 귀주, 철주, 용주 일대를 다 강동육주라고 하는데 육주는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위치. 어딘지 아시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일 때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되셨죠? 위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쳐들어와요.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거든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고요. 당시에 고려의 왕은 현종이었습니다. 거란의 성종 때 거란의 성종 때 40만 대군을 데리고 또 쳐들어와요. 이때 이제 누구냐면 양규의 항전 양규의 선전 이거 기억해 두세요. 1차 때는 서희의 외교 2차 때는 양규의 선전입니다. 이걸로도 순서가 나온 적이 있고요. 3차 때 또 쳐들어와요. 이때 누구? 소비압의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 소성량이냐 소비압이냐 이거보단 이걸 막았었던 당시에 고려의 장수가 더 중요합니다. 1차 땐 서희 2차 땐 양규의 항전 3차 땐 바로 그 유명한 누구입니까? 우리 낙성대의 주인공 우리 강감찬 리버감찬 되겠습니다. 바로 귀주대첩이라는 대첩에서 이 귀주도 참고로 이 6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이 순서 이 순서 서희, 양규, 강감찬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걸로 나와요. 이걸로 자 거란족이 공격해 왔을 때 당시의 고려의 대응 요게 포인트거든요. 먼저 광군을 조직했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침입 이전에 이미 광군을 만들었어요. 광군을 만들었어요. 요게 그러니까 순서로 굳이 따져보자면 광군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희의 외교 양규의 항전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 요렇게 내는 겁니다. 순서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거란 침입 과정 가운데서 불심으로 이걸 우리가 막아내고자 만들었던 것을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초조라는 말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초조라는 말은 어디 있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초조가 있다? 뭐요? 다시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게 몽골 항전 과정 가운데서 불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만들었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 요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천리장성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에 천리장성이 두 개 있었다고 그랬죠. 요기 요동반도 일대에 세워졌던 천리장성 요건 고구려 때 세워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압록강에서 도련포 일대까지 세웠었던 요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거란을 압도했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압도했다. 요거 축성했다. 그러니까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결과가 두 개가 있는데 천리장성 축조와 함께 나성 축조예요. 나성이란 게 뭐냐면 개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고려의 수도 요기 바깥에다가 쭉 요기를 연결하는 하나의 성을 다시 쌓았대요. 이걸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성 축조했다. 요 결과 두 가지 그 다음에 요 강동육주의 위치 요거까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거란의 애들은 정리가 됐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문벌 귀족대인데 여진족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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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나라 금나라 여진족이 만든 나라 금나라죠. 여진족이 좀 깔짝깔짝하니까 이때 이제 융관이라는 인물이 아 뭐야 저놈들 저 왕이시여 제가 얘네 쓸어버릴 테니까 군대 하나 만듭시다. 광군 말고 그건 이제 요나라다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별무반 별무반에는 세 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부대로 구성된 거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신기군 이건 기병이죠. 신보군 보병 아닙니까? 항마군 이건 승병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부대가 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요것을 우리는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동북구성 그러니까 융관이 건의를 해서 별무반 만들고 별무반 요렇게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북구성이 있었다. 이 동북구성을 만들고 그 문제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또 발발 길어요. 기어요. 아 저기요. 고려 너네 우리 형님 고려형 우리 잘할게 이런 거 하면 우리 너무 견제 맞는 느낌도 들고 우리 좀 별로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형님들 문제가 좀 착해. 알았어 형한테 잘해. 그럼요 형님 이렇고 하자 돌려줘버려. 이게 문제가 있어. 반환해줘. 이게 참 무려한 문제가 있어요. 반환해줘요. 문제는 이들이 급성장해요. 갑자기 급성장해요. 그러고 나서 저기야 고려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고려야? 그럼 인마 니네가 뭔데 백제냐? 이러면 막 들어와요. 그러죠. 뭐 이 식복에? 라고 하는데 야 금나라 건국했고 우리 좀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나한테 형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라고 뭐 야 불과 며칠 얼마 전에 바로 나한테 형이라고 했잖아. 그거는 그때고 지금 맡겼어. 형님 와봐라 말하자 갑자기 이자겸 당시 최고 권력과 이자겸이 눈을 불아래면서 형 이라고 해버리죠. 형 이라고 해버리죠. 형 이라고 해버리면서 사대를 수용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 바로 이자겸이 수락해요. 당시에 이자겸은 문벌귀족을 대표했었고요. 문벌귀족이 싸워서 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싸워서 졌다가 모든 걸 빼앗기잖아요. 사대를 바로 수락해버려요. 그렇게 되자 그것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묘청입니다. 어떻게 저기 애들한테 형이라 그래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 하면서 나왔던 운동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같은 게 특히 서경천도운동의 또 다른 개념이 바로 금나라를 정벌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금의 사대를 수락했었던 이자겸의 이러한 행태에 반대하는 모습 이었었다. 특히 그래서 바로 연결되었던 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입니다. 물론 이자겸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자겸이 이렇게 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때 이자겸이 왕까지 되려고 하거든요.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자겸이 난까지 이렇게 난을 일으킬 때 첫 번째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척준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자겸의 신복 중에 신복이죠. 그래서 척준경을 바탕으로 왕까지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자겸이 시켜서 척준경이 군고를 불태우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척준경 노비랑 이자겸 노비랑 싸움이 한 번 붙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이자겸 노비랑 척준경 노비랑 말싸움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자겸 원래 노비는요. 자신의 주인 주인의 힘 따라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척준경 노비가 이게 좀 좋았나 봐요. 했더니 갑자기 술 먹던 이자겸 노비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니네 주인은 우리 주인의 개잖아. 임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도구 개 말을 못 한 거야. 말 잘했던 이자겸 노비도 오시 아닌데 해서 돌아와요. 그걸 척준경 한테 얘기합니다. 뭐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들으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원래는 개다 이런 표현보단 야 기본적으로 너네 지금 주인은 너네 척준경 이 양반 지금 군걸 불태구 했지 결과적으로 우리 주인이 마음 바꿔버리면 너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어쩌라고. 너네 주인이 우리 주인의 개야. 이렇게 나왔던 거 그러자 척준경 부인의 척준경 노비가 척준경 한테 얘기한 거죠. 저기 혹시 주인마 님이 도구 예요? 개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개새끼로 알아? 이럴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때쯤 그리고 왕이 척준경 을 꼬셔요. 야 그러지마. 나랑 같이 해. 야. 이러면서 꼬시자 척준경 살짝 넘어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실패를 해요.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 영광 전라도 영광 지역으로 가서 법성포 일대로 가게 되면서 굴비라는 게 나오게 되었었다. 그 말씀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자겸의 전체적인 이러한 금의 요구를 수용하는 반대하면서 나왔던 게 묘청의 난 내지는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고요. 서경천도 운동은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경으로 옮기자 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개경이죠. 개경이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라는 것이고 실제 여기에 당시 왕도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도 해 그리고 사실 여기 궁궐도 짓고요. 옮기려고 여러 번 해요. 근데 왕이 행치하는 과정 벼락 쳐갖고 가마가 파괴되기도 하고 약간 변고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게 제대로 안되자 그래서 난을 일으켰어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당시 개경파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개경이 당시 수도 였으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었고요. 대표적으로 김부식이 대표적이죠. 금에 사대해야 된다고 야 우리 김부식이 신라계죠. 그 다음에 유교 중심의 그런 내용과 비해서 석영은요. 묘청이라든가 정지상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금나라 정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단지 신채호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주적인 그런 의식이 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 의식 묘청 자체가 스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교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개경이 기력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석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바로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끝나고 나서 나왔던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끝나고요. 여러분 거기 필기노트에 하나 더 써놓으실 게 있으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끝나고 나서 1145년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듭니다. 이건 제가 문아파트 가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삼국사기가 그 사이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신정변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냐면 1170년에 일어나거든요. 이런 연도를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12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무신정변 사이에 있는 게 삼국사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거 하나 제일 먼저 기억해 두시고 당시에 이 무신들 군인들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1170년 왜 일어나게 되냐 문무관의 차별이 너무나 극심해요. 너무 심각했어요. 생각보다. 이건 당시에 아마 송나라에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문신들이 자신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급 군인들은 군인전도 지급받지 못하고 월급도 잘 못 받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쯤 보현원이라고 보현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를 갔던 거예요. 야 놀러갈까? 이렇게 놀러가요. 왕이 야 나 심심해. 이렇게 있던 것이죠. 심심하면 재미있는 이벤트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얘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나와서 힘 자랑하고 하는 거 지금 이종격투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UFC 같은 거 여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 수박해 한번 하라 수박히라는 게 뭐냐면 당시 고려에 있었던 이종격투기 시합 같은 게 수박히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특전사에 아주 몸짱 아저씨들 나와서 하고 했겠죠. 근데 매번 매번 보던 거니까 당시 왕이 의종이죠. 재미도 없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할뢰라는 젊은 문신이에요. 젊은 문신이야. 젊은 문신이 이걸 잘해. 이걸 잘 비벼. 그래서 왕이시야 저 맨날 싸우던 애들 하는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좀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은 뭔데? 초기에는 우리 대장군 이송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송 당시 아주 나이가 많은 대장군이었습니다. 이송과 젊은 수박퀴 1인자 젊은 지금으로 하자면 특전사 대원과 우리 이송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설마 대장군이 지겠습니까? 이러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볼까요?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랑 강천산안이 나오는 특전사 아저씨들이랑 1대1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백분 아니야? 보나 많아지 보나 많아지 근데 갑자기 왕이 그래? 재밌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특전사 젊은 군인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자신의 대장군 직속상 안인다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쟤가 어떻게 하냐고 너 지면 큰일 날 짜라 할래가 장난을 치고 왕도 시합은 1대1로 정정당당 한번 해봐 때리지도 못했겠죠 그러자 결과적으로 할래 왕한테 뭐라고 왕도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박살을 내요 그러자 술 먹었던 할래가 야 이러고도 네가 대장군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귓셔덱을 올려버린 거야 젊은 문신이 나이든 아주 노익장의 무신을 귓셔덱을 올려버린 거야 그렇게 되자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군인들이 이런 세상 내가 저놈들을 지켜주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난이 일어나는 게 이게 무신정변이야 사실 그 전에도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중부라고 당시에 무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인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지금은 이렇게 허리까지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오면 약간 극현분위기가 되죠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당시에는 정중부가 되게 자랑했대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이 있었는데 수염이 있었는데 그거를 김돈중 김돈중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술 먹다가 장난치다가 촛불로 정중부에 수염을 태워버려 여러분 누가 장난을 하다가 머리카락만 살짝 타도 기분 나쁘죠 당시에 남자의 상징인 수염을 태워버렸네 잘타는 거야 조심하세요 이러고 장난치고 이때 형님 제가 저 새끼 죽여버릴게요 나오는데 그러지마 아직은 참아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이송까지 규자대기를 맞은 거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무신들이 이제니 판사판이야 이러고 정변이 일어나니 그게 무신정변입니다 처음에 초기 정권은요 정중부와 이유방이 공동정권 가져갔었었죠 여기 인물들을 억지로 다 외우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인물들 나오면 아 이게 무신정권 시대구나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중반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경대승 경대승이 권력을 가져간 게 언제인지 아세요 26 다 가졌어 생긴 것도 잘생겼었대요 생긴 건 잘생겨 집안도 좋아 돈도 많아 권력도 해 싸움도 좋아 싸움도 워낙에 전투력 최고야 딱 하나가 안 좋아 내가 이거 예전에 지금도 잊지 못해 제가 2011년도에 EBS 강의를 찍는데 그 당시 AD님이라고 조현출 앞에 놓고 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컨셉을 해서 AD님 남자친구가 지금은 결혼 안 하셨습니다 AD님 조현출님 AD님 남자친구가 키도 커 잘생겨 돈도 많아 다 좋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부족한 게 딱 하나야 건강 일찍 죽어 이랬어 슬프죠 이렇게 나오게 말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20대 초반에 AD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좋아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좋다니 아니시죠 특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들 내지는 남자친구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경대승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당시 아주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무님들이 인정해 주는 무인이었어요 특히 이 도방이라는 자신의 개인 바디가드 취미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력을 잡은 지 한 4년여 만에 죽어버려요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왔던 인물이 누구냐 이유민이야 무인시대라는 드라마 속에선 이덕화씨가 역할을 맡았었죠 천민이에요 천민이야 아버지는 소금장수 어버니는 관노비였어요 그리고 근데 싸움을 너무 잘한 거야 당시에 수박이 1인자 뭐 처격도 좋았겠죠 당연히 이유방이 딱 보니까 야 저놈 저렇게 있을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내 밑으로 와 라고 해서 이유방이 개인 바디가드 특히 이유방이 당시에 누군 죽이냐면 의정을 죽이거든요 의정을 죽이라고 그래요 이유방이 이유민한테 그래서 이 이유민이 가서 의정을 껴놔갈비 갈비뼈를 으스러트러서 죽여버려요 아 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죽음 자체도 어쨌든 근데 이 이유민 자체가 그리고 나서 권력을 차지한다면 문화시중까지 가요 천민에서 문화시중까지 가버려 뭐 왕보다 더한 권력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는 약간 정치력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력이 누구한테 최충원한테 이어지고요 최충원은 정치를 잘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잘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후의 권력이 다 어디 최시정권 자신의 후손들한테 이어가게 됩니다 최충원 하면 교정도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교정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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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원 교정도감 최충원은 교정도감 만들어서 이 당시에 이 무신정권기 때 교정도감은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요 때까지만 해도 중방이었다가 최충원이 교정도감 만들고 교정도감이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습니다 뭐 봉사십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요 때 이제 도방이 개인 보디가드 기구로 등장하기도 했었죠 없어졌었다가 경대승 이후 없어졌었다가 요 때 이제 다시 등장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충원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최우예요 최우예요 최우는 정방 요게 무슨 기구? 인사기구 국가의 주요 인사를 최우의 개인 방에서 개인 건너방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요 때 만들었던 게 뜨리별초 삼별초 특히 삼별초는요 최씨 무신정권을 보호해 주었었던 군사적인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노비 출신이었었던 이유민이 문화시중까지 올라갔던 시대니까 내가 만약에 이때 살았어도 나도 그냥 운동했을 것 같은데 맨날 전추력만 끼웠을 것 같은데 싸움만 잘하면 나도 뭐 나도 뭐 이상의 권한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의 동요예요 하극상 통조가 만연하죠 대표적인 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반무신난 무신들의 반대에서 칼을 들어 누가? 문인들이 대표적으로 김보당 조위총 물론 이들이 일어나켰던 것도 조위총은 당시에 석영 유수였기 때문에 석영이었었고요 김보당은 개경에서 일으켰다고 하는데 지명까지는 필요 없으실 거 없고요 김보당 조위총 나오면 아 무신들의 반대에서 난을 일으켰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가장 메인 포인트죠 망이 망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망이 망소이 공주 명악 소 이따가 사회 파트 가면 제가 고려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라는 것은 특수행정 구역이에요 그래서 거주 이전도 할 수 없지만 일반 군연보다 세금도 많이 내 되게 좀 차별받던 지역이었었죠 그러한 차별에 저항하면서 공주 명악소에서 망이 망소이 형제입니다 그들이 난을 일으킨다 이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대표적인 무신정권기 때의 그러한 내용이었었다 뿐만 아니라 김삼이 효심 김삼이 효심은 망이 망소이가 충청도 지역의 대표적인 난이었었다라면요 운문초전 운문초전이 지금의 어디냐면 경상도 지역일 때예요 그래서 김삼이 효심은 경상도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기 위해 하고 또 하나의 천민발란 산업이 만적 아 이거는 참 저는 만적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이 드라마상에서 드라마상에서 보면 이 만적이 그러니까 정사는 아닌데요 만적이 그냥 민간설화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최충원의 산업이로 나와요 최충원의 산업이었는데 개경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그 드라마상에서 그거를 좀 더 꾸민 거지 그래서 최충원이 어 저기 저기 들어오시게 라고 얘기를 해요 딱 이제 우리 오랜만에 술 한잔할까 어이 주인 마님 제가 어떻게 감히 주인 마님 하고 최충원입니다 만적하고 우리야 뭐 주인과 노비 사이지만 그래도 30년 넘는 오랜 친구지 않나 오늘은 친구로 오랜 친구로 술 한잔 합시다 하면서 딱 앉게 해요 노비를 하면서 술을 주고받고 막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그때 맞아 나 때문에 고생 좀 했지 막 이러면서 막 막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딱 헤어지기 직전쯤에 이보게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네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버렸네 내가 친구로서 부탁하지 그거 구만두시게 구만두면 자네의 목숨 그리고 자네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보장하지 친구로서 부탁이네 제발 지금 하고 있는 이 만적의 난을 구만두라는 것이죠 그러자 만적이 딱 가다가 역시 아셨군요 제가 아는 한 가장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대감마님이기 때문에 모를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오면 전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 제 생각을 내려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대인생에 단 한 번도 제가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 제가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패하더라도 전 단 하루만이라도 제 인생을 제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배려 또 친구로서의 우정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슨 누비가 이렇게 멋있어 대박 아니에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랬을 수 있겠다 물론 그랬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냥 갔다 바로 죽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만적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신정권은요 이 인물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의방 정중부 정도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그냥 이름만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쓰는건 없으니깐요 최충헌 최후 이렇게 있고 쭉 최씨 정권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최씨 정권 말년에는요 무신정권 말기 때문에 김준 이면 임유부 같은 인물도 있었어요 외우시는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드라만두세요 특히 김준에 대해서 드라마도 사실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MBC에서 무신이라는 드라마도 만들었었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아주 연기 잘하셨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까지 인기는 많이 끌지 못했었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최씨 정권도 무너지게 되었었냐 마지막에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몽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몽골과 이들은 싸웠거든요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났었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예 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몽골 보면 바로 이 몽골 사신을 보냈었는데 저고여가 이때 몽골 사신으로 왔다가 피난을 피사를 당해요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싸움이 벌어지죠 자 살리타라는 인물이요 살리타라는 인물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박서가 항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놈들 저거 배는 잘 못하잖아 하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아주 항전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2차 때는요 바로 김윤후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타 이 친구를 사살해버려요 이게 처인성 처인성이 지금의 어디냐면요 용인 일대입니다 용인 일대 이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죠 참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3차 때 아 안타깝게도 제가 가장 우리 문화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황령사 구축목탑이 이때 소실되요 들리는 전설로는 일주일 넘게 불이 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나무가 많았어도 일주일까지 불이 탔을까 싶긴 하지만 그만큼 황령사 구축목탑의 안타까움이 전해진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몽골을 항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더 막아 놔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팔만대장경을 강화도에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충주 다인철수 일대에서 저항도 있었다 요거는 뭐 몇 차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이건 몽골이구나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경환도를 합니다 개경으로 다시 수도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뭡니까 항복입니다 이 항복에 동의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누라고 합니까 뜨리별초 뜨리별초 삼별초입니다 아 우리가 왜 우리가 어떻게 또 왜 돌아가 저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삼별초가 이러한 개경환도 즉 항복하는 거에 동의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삼별초가 반대했다라는 것은 항복에 동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저항을 했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로 요거 지도로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지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강화도가 한 이쯤 있겠죠 그쵸 요기에서 어디 요기 진도 요기까지 이끌었던 인물이 배중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진도에서 또 한 번 다시 이동을 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제주도로 이동을 하는데요 제주도로 요 이동할 때 이끌었던 인물이 김통정입니다 여기서 요정도 인물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좀 한 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배중손 김통정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요 자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용장성 진도의 대표적인 대몽항쟁 유적지입니다 용장성 제주에는 항파두리 같은 게 있습니다 제주 한 번 여행 가시면 항파두리 같은 데 한 번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 어쨌든 산별초는 제주도에서 좀 최종적으로 그들의 최후를 맛보게 되었었고요 자 그 이후에는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었었던 누가 등장합니까 부원 세력 즉 권문 세족이 등장했습니다 원의 내정간섭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요 시대에는요 내정간섭 영토상실 수탈, 몽골풍 요 수탈 요 크게 동그라미 쳤던 세계 중심으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정간섭 내정간섭 중에서 첫 번째 호칭이 격화돼요 호칭이 우리가 흔히 드라마보다 보면 패하라고도 나오고 전하라고도 나오거든요 패하라는 것은 황제한테 하는 용어고요 전하라는 것은 왕한테 하는 용어인데요 패하라니 너네는 앞으로 패하 쓰지마 라고 하면서 전하로만 쓰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태자라니 이건 황태자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은 태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쓰지마 라고 하면서 세자라고 이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있고 관제격화 이게 더 많이 나오죠 우리 원나라랑 너네랑 어떻게 급이 같다라고 할 수 있냐 한급을 낮춰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성육부체제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너네는 우리 밑에잖아 하면서 일부사사로 일부사사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들어간다 이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일부사사 정도 기억해 주시거나 혹은 관제격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용어도 밀직사로 바뀌었다 밀직사 그래서 즉 일부사사나 밀직사가 나오면 관제격화다 봐주시면 좋겠고 이때는요 사위의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왕이 되려면 주로 누구랑 몽골 출신의 엄마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몽골 출신의 아내를 맞아야 된다고 했죠 즉 사위의 나라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때 나왔던 말이 부마국이에요 부마국 아 너는 우리 사위의 나라잖아 우리보다 하나 밑에잖아 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루가치 다루가치는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늘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하는 즉 다루가치라는 용어가 나왔다 아 내정간섭되구나 그 다음에 정동행성이문소 원래는 일본원정에서 피로에서 만들어왔던 기관이었었는데 일본원정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기관이 유지되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정동행성 이문소로 통해서 내정간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토상실 탐라총관부는 뭐 우리 다 아시죠 탐라소는 지금의 제주도니까 중요한 건 동영부랑 쌍성총관부인데요 철령이북 땅이랑 서경지역 일대라고 하는데 요거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요게 동영부고요 서경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동영부 요게 쌍성총관부입니다 요런 땅들을 다 원나라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영토상실과 관련돼서는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라총관부는 제주도니까 제가 특별히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쌍성총관부 동영부 특히 요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던 인물 누구죠? 그렇죠 반원자주개혁정책의 핵심이었던 민왕, 민왕, 공민왕 요게 포인트지 그래서 요 쌍성총관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탈 이 당시는 정말로 사람들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려 약한 정기적으로 갔었는데 물론 기왕우처럼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때 공려로 선발돼서 가면요 정말로 거의 뭐 노예 노비같은 삶 보다도 더 돌아올수도 없었어요 돌아오면 또 환양년이라고 또 막 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정말 목숨같은 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공려로 선발하는 기준이 딱 하나였대요 아줌마냐 아니냐 이 기준이 즉 결혼해 유무죠 즉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일찍 시키는 거야 12살 결혼해 충분해 할 수 있어 결혼을 그냥 바로 결혼식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일찍 조언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원나라가 요구하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못 보내면 또 그것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혼도감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결혼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거나 요러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매점에 새 매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왜 뭔가 사람들은요 당시에 교통통신수단으로 매를 이용했대요 후에 이렇게 하면 내가 딱 와갖고 거기에 이제 내용 같은 거 딱 한 다음에 탁 날리면 다시 날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매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본인들도 매를 잡았지만 우리한테 그걸 한 거예요 매 고기를 먹기 위해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매를 잡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응방 응방 응방이라는 기구를 만들기도 했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몽골풍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왔었어요 소주라든가 이런 술도 요때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족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요때 다 들어왔었습니다 연지곤지 찍는 거 이런 것이 다 몽골의 풍습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냐 문화라는 건 언제나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잡혀갔는데 스타일이 확실히 예쁘죠 우리 한국 아닙니까 고려양 이게 한류의 시작입니다 한류 그 전부터도 있었지 우리 제가 백제 말씀드릴때 양직공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백제사람들 키두코가 아주 잘생겼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양 가서 공료라고 데리고 왔는데 스타일이 왜 쟤네 이렇게 남달라 하면서 고려 유행했었다 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오늘도 내용이 적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배우셨던 내용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5회입니다 1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서경천도와 금국정보를 주장하며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 신재수님께서 조선 역사상 1천년 이래 제1대 사건이라고 극찬했다 이거 뭐겠습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죠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 갔다 이 나주까지 피난 갔던 것은 거란족이 공격해왔을 때 피난을 갔었던 거고요 묘청 관련은 없습니다 초조대장경 간행에 계기가 되었다 요것은 어디? 요것도 거란족과 요나라와 관련되죠 김부식 등이 이끈 광군에 의해 진압당했다 이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묘청에 반대했었던 개경파의 당시에 거두가 누구냐면 김부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하고 그러고부터 한 10여 년 정도 뒤에 만들었던 게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우리 문화파트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는 위화도 회군 여진정벌을 위해 별무반의 편성 영역 주었다 별무반 편성은 여진족과 관련되죠 그리고 이거 누구? 윤관 관련되니까 묘청관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문제 더 볼게요 54회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요 문제 꽤 어려웠던 문제에요 한번 볼게요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이러면서 쭉쭉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루가치 나왔네요 이거 언제입니까? 원 간섭기 때죠 나 보겠습니다 왕이 시에 당하자 태후가 종실에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중 이인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 아하 이거 우왕이 등장하는 식이네요 그러면 요 가는 원 간섭기 되고 나는 우왕이 등장할 테니까 요 사이에는 누구밖에 나올 게 없을까요? 바로 공민왕 이나 공민왕이 개혁하고자 했었던 원 간섭기의 여러 내용들 요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했던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나 이후의 이야기고요 유인후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참고로 이자춘이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쌍성총관부 수복 공민왕의 대표적인 업적 아닙니까? 요 가와 나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켰던 것은 가보다 이전이고요 4번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하였다 요것도 가보다 이전이죠 청의 명예 철령의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보를 추진했던 것은 나보다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한번 풀어보시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주셨으면 지지 않나 싶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오늘 우리 고려정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보다는 좀 이 조직 조직 내에 있는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제도로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림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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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안상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요 고려의 통치제도로 찾아뵙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별다른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딱딱해요 좀 하드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한능검을 문제를 푸실 때 좀 걸리는 것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좀 해결하는 그러니까 정복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한번 정복해놓으면 좀 뭔가 더 뿌듯해지는 바로 그 파트가 되겠습니다 좀 조직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능검 1급으로 달려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 고려의 통치제도가 되겠습니다 아 딱 봐도 그냥 정신없죠? 맞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지방정치제도,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 이렇게 있는데요 메인 포인트는 요거 위에 거 두 개가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거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일단 이거 보는 순간 아 뭐야 나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가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있고요 이성이 있습니다 중서성, 문하성이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여섯 개의 부서가 있죠 우린 이걸 가르켜 이성육부라고 하고요 그것은 주로 당나라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되는 중추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관인 삼사가 있고요 요거 이제 뭐 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고려만의 가장 독자적인 그런 용어인 도병마사 식목동화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하나씩 설명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갑니다 이성육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당나라에 있을 때는요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이렇게 세 개의 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걸 우리는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서문하성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들을 바로 중서문하성이 같이 했던 겁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요? 자 어떤 법을 만들 때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듭시다 라고 해서 이거 문제가 없을까요? 심의도 해요 오케이? 그래 이거 합치다 라고 하면 그 밑에 거의 같은 성이 두 성이라고 하지만 약간 하부조직적인 개념이 있어요 실제 권력면에서는 자 이대로 시행하세요 그러면 이 상서성 밑에는 이거 집행을 할 때 여섯 개의 주요 부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억지로 다 외우진 마십시오 필요는 없습니다 이병호형예공 이렇게 여섯 개 부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부라는 것은 인사권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병부라는 것은 딱 병부 느낌 오지 않습니까? 군사 관련됩니다 호부라는 것은 재정 돈 얼마 쓰는 거 형부라는 것은 법 잘못된 사람들 잡아가고 이런 거 하는 것이죠 예부라고 하는 것은 외교, 교육 지금의 외교부와 교육부가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부라는 건 뭐냐면 어떤 국가의 큰 건설이라든가 산업과 관련된 거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기획재정부라면 호부가 기획재정부라면 공부는 건설교통부 같은 데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더 많이 나와요 중추원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인데 왕명출납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요 이것 좀 그렇게 한번 시행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던 왕명출납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다가 군사기밀 지금의 약간 국정원 느낌도 살짝 있는 그런 게 중추원입니다 당시 아주 고려에 상당한 권력기구였었죠 뿐만 아니라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한다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건 조선시대 때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기관으로 사헌부라고 있거든요 사헌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감찰기구 어사대가 있었고요 이게 바래로 가면 중정대라고 하죠 우리 배웠던 거니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이거 맞습니다 외사정 이런 게 다 감찰과 관련됩니다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사인데 이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 조선시대 3사는요 사헌부, 사간원 원래는 이사로 시작했다가 이게 홍문관이라는 것이 고려 구대왕이었던 성종 때 만들어져요 이게 조선의 3사예요 이 조선의 3사는요 언론 기능입니다 언론 기능이에요 근데 고려의 3사는요 단순 회계기구예요 이거 정말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정말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고려의 3사는 회계기구 돈 세는 거 돈 세는 거 계산하는 거 이러한 기구였던 데 비해서 조선의 3사는 언론 기구다 언론 기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고려에는 언론 기구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고려의 언론 기구는 잠시 뒤에 대간이라는 제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는 속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알려져 있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도병마사 전 세계의 고려밖에 없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낼 수밖에 없지 고려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못 내겠습니까 낼 수밖에 없겠죠 가장 독자적인 고려만 있으니까 이거 근데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마 여러분 교과서라든가 역사 문제집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러실 거예요 중소문화성의 고위관료인 재신과 중추원의 고위관료인 추밀이 만나서 제출 합의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우리 이해 힘들지 않게 천천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중소문화성 이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성 있죠 거기에 지금도 보자면 국무총리실이라고 해봅시다 국무총리실도 보면 거기 안에서도 되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반 행정 업무를 받는 또 이렇게 되게 거기 안에서도 계급이 많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중소문화성도 마찬가지겠죠 그중에서 보통 2품 이상에 해당되는 관리들을요 재신이라고 합니다 재신 한 명이 아니에요 2품 이상에 해당되는 몇 명 정도를 다 재신이라고 해요 이 재신과 중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추원도 고위관료 약 2품 이상에 해당되는 추밀 이 두 세력들이 두 여러 인물들이 만나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만나서 회의를 한 것을 재신과 추밀이 만났다고 해서 재추합의기구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재추합의기구가 대표적인 게 도병마사와 칭목도감이야 정리되셨어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중소문화성의 고급관료인 재신들과 중추원의 고급관료인 추밀 이거 둘 다 한 2품 이상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재신과 추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공무원 2급이다 이거 엄청나게 높은 직급들 아닙니까 그 들들이 만나가지고 임시위원회 같은 걸 했던 거야 재신과 추밀들이 만나서 그런 위원회인데 성격적으로 군사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도병마사고요 이게 국내 정치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식목도감이 되는 것이에요 되셨을까요? 도병마사는 군사적인 식목도감은 국내 격식이라든가 시행규칙 즉 정치적인 정치적인 측면이 해당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병마사는요 도병의사사로 확대돼요 인원도 더 많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재추합의기구 왜 재추합의인지는 아시죠? 재신과 추밀이 만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임시위원회처럼 만들었지만 최고 권력기구였었어요 이거 도병마사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언론기구도 말씀드릴게요 언론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서문화성 중에서도 하급관리라 아닌데요 재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보통 한 3급 전후 정도 3품 전후 정도가 됐던 사람들인데요 낭사라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들과 어사대의 관원이 감찰 담당하는 어사대의 관원이 만나서요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만나가지고 대간 지금의 언론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언론 그러니까 고려의 언론기능은 대간이고요 조선의 언론기능은 3사입니다 그거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게 그럼 언론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었냐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석영권 석영권 이 석영권이라고 하면 동의권이에요 동의권 이 석영은 이 석영권은요 뭐 법령을 바꾼다라든가 인사를 누구한테 배치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즉 누구와 누구와 만나서 낭사와 어사대 관원이 만나서 하는 이러한 이들에게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법이 이렇게 만들건데 괜찮아? 누구 어떻게 이렇게 승진시킬건데 괜찮아? 라고 하는 동의권이에요 이들이 동의해줬어야지 실제로 그 쇼력이 가능한 것이죠 간쟁권이란 것은 왕의 정치라든가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여러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봉박권이란 건 뭐냐면 아주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불합리한 일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당시에 아주 기능적으로는 대단했던 기능이죠 이게 지금의 언론기능이죠 석연권은 동의권 간쟁권은 비판권 봉박권은 거부권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 즉 이러한 대간권이라는 건 왕권을 견제하고 귀족을 견제할 수 있던 세력이었었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지 않으셨나요? 되셨죠? 다시 한번 재신과 추밀이 임시위원회처럼 만나서 했던 것을 제추합의교구 즉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고 중서문화성의 중관급 관리 정도 됩니다 3급 전후 정도 되니까 낭사들과 어사대 관원이 만나서 했던 것을 대간이라고 한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요 경기가 있었고 수도 근처를 다 경기라고 하죠 경기가 있었고 삼경이 있었어요 초기 삼경은요 수도였던 개경 그 다음에 평양이었던 서경 그 다음에 동경 이 동경이 어디냐면 지금의 경주예요 이것을 삼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경 지금의 서울 를 포함시키죠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확실히 삼경이 어디입니까? 이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약간 교과서나 역사책을 보더라도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남경이 포함되면서 개경이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그것까지 들어갔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약간의 좀 논쟁적인 요소가 있는 것까지는 안 나와요 어쨌든 고려에서는 삼경이 있었다 끝 그거 이상 안 나와 중요한 건 이게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이원적 조직을 갖고 있었다 왜 이원적이에요? 조선시대는 8도 하면 끝나요 조선시대 8도가 어떻게 조직되죠? 보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8도거든요 8도예요 8도 근데 이들의 기능은 약간씩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8도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고려는요 5도 양계예요 이게 차이가 있지 5도라는 것은 이 가운데쯤에 남쪽에 있었던 일반 행정 구역이 되겠고요 개라는 것 이 개라는 건 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개의 개는요 군사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군사적인 그러니까 조선이 8개가 다 일반 군현인 대비해서 고려는 군사적 행정기구와 일반 행정기구가 혼재에 있는 이원적 조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를 다 억지로 외우시는 거 이런 거는 우리 한등권 공부에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두 개가 있고요 동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개가 있죠 약간 군사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서해도 교주도 경상도 전라도 양광도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경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건데 여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가끔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요 양광도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고려시대거든요 그것도 하나 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리하자면 이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의 핵심은요 오 도에는 안찰사라는 인물이 파견 지금의 도지사죠 그리고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되었습니다 병마사가 그러니까 병마사나 안찰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해요 선생님 근데 조선에도 도가 있었다며요 그러면 여기도 도고 여기도 도인데 이걸 어떻게 안찰사가 여기는 아니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선에서의 도의 짱은 누구냐면 관찰사거든 관찰사가 나오면 조선이고요 안찰사가 나오면 고려입니다 문제 그렇게 푸셔도 돼요 병마사 나와도 고려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문제 풀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조금 하나 다시 이거 제가 사회 파트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기도 한번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자 5도와 양계가 있고 이 5도의 짱을 지금의 도지사인 안찰사 그다음에 여기는 병마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약간 병마사니까 약간 군사적인 느낌이 있네요 자 이 안찰사 밑에의 조직은요 주, 군, 현 등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었고 파견되지 않은 속현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향소부곡이 있었다 이게 오늘 포인트죠 사회 파트 가서 좀 더 해드리긴 하겠지만 향소부곡은요 고려시대만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요 소가 들어가는 향과 부곡은 신라시대부터 있었지만 이 향소부곡 할 때 요 소까지 있었던 것은 고려시대만 있었어요 이게 조선시대 가면서 완전히 폐지 돼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한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요거 공부하실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향소부곡은 천민집단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바뀌면서 또 역사학계에서 요게 약간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차별을 받았던 건 맞지만 천민집단이 아니라 특수행정조직이다라고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 왜 특수행정조직 세금 부담이 일반 군연보다 더 많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를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거주 이전도 할 수 없어요 요게 향소부곡의 특징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옵니다 요거 진짜 잘 나옵니다 자 사회 파트 가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또 하나의 고려의 행정조직의 특징 속현과 주현이 있는데 즉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하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고 하는데 속현의 수가 월등히 많았어요 이건 뭐냐 요기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여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됐어요 이걸 주현이라고 그러죠 지방관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 얘는 있지만 주변에도 여러 가지 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파견되지 않은 거예요 지방관이 그러면 이들은 이 사람의 간접적인 통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 내에서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더 쎄겠죠 이런 현을 뭐라고 한다고 속현이라고 한다고 즉 지방관이 파견돼 있으면 주현 파견되지 않으면 속현인데 국가 입장이라면 왕 입장이라면 이 주현과 속현 중에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주현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왕의 말을 더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땐 속현이 더 많았던 걸로 봐서 당시에 고려 국왕은 지방에 대한 행정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포인트겠죠 그래서 한번 고려와 조선의 지방제도를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이 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고려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중앙지권이 약했다 그 이후 바로 속현의 수가 주현의 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그에 비해서 조선은 중앙지권이 더 셌어요 여기서 셌다는 건 고려보다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현이 다 없어져요 당시에 전국이 330여 개의 현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파견을 했어요 또 하나 향리 아유 사또 이렇게 나오는 향리들 있죠 우리가 왠지 보면 향리하면 힘이 좀 약할 것 같은데요 고려시대 때는 오히려 향리의 힘이 엄청 쎘어요 약간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호족들의 후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조선의 향리는요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수려 아전으로 격화되죠 아유 사또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포인트 향소부곡이 고려 땐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 땐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모습을 보인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의 군사제도 같이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고려도요 이것도 패턴은 똑같아요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는 거거든요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어요 중앙군 먼저 보실게요 이군 6위라고 합니다 이 용어 나오면 그냥 고려시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친위부대예요 그러니까 뭐 왕들 가장 믿었던 인물들 그러니까 지금은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 뭐 비슷한 그러한 세력이 되겠고요 6위라는 건 뭐냐면 국경선 플러스 하나만 더 써놓으시자면 수도 경비 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수도를 경비했었던 역할을 했던 것이 6위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중앙군이 되겠고요 자 이들의 특징 군인전을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군인 역할을 하면서 땅을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세습됐다 이건 뭐예요? 이들이 왜 이군과 6위가 될 수 있었냐 그들의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가 다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보통 해왔던 일이 자식들에게 계속 세습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지방은요 자 일단은 60세 이상의 남자들 예나 지금이나 저도 뭐 26개월 강원도 고성에서 고생했지만 뭐 옛날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지방제도는 크게 두 개가 있죠 5도와 양계가 있습니다 5도는 일반군현이고 양계는 군사적인 기능이었었는데요 특히 기억나시죠? 이 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개, 두 개의 개 그 다음에 일반 다섯 개의 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5도에 있는 군대는 주현군이에요 현에 있었으니까 주현군이죠 농민의무군 싸움 잘 못했겠죠? 그에 비해서 주진군은 일단 기본적으로 북쪽에 있잖아요 이들은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비군이다 상비군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군인 상비군이었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시험 문제는 이게 더 많이 나오죠 특수군 왜? 자 광군 나왔으면 누구 기억해 두셔야 됩니까? 누구? 맞습니다 거란 내지는 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별무반 나왔습니다 누구 기억해 두셔야 됩니까? 여진 예 그래서 그 이 여진족 거란족 요것을 광군과 별무반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별무반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신 기군 신 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 요런 걸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신기군은 기병 신보병은 보병 항마군은 승병 승려들이 여기 조직되었던 이들이 되겠고요 자 삼별처 나왔습니다 삼별처는 특히 마지막까지 어디에만이 저항했었다? 몽골 특히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나왔던 이들이 바로 뜨리별처 삼별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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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보자면 지역별로 보자면 강화 진도 그 다음에 제주 요렇게 가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도 한번 내용을 잠깐만 보자면 좌별처가 있었고요 좌별처 우별처가 있었고 자 좌별처 우별처 다음에 나오는 게 신의군이라고 있었어요 신의군 요런 용어들이 나오면 아 삼별처구나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런 거 나왔으면 별무반이구나 요렇게 특히 별무반이랑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별기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기군은 근현대사 쪽 1881년도에 우리나라 개화정책 추진기 때 만들었던 게 별난 무기를 가진 군대라는 별기군이고요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등용제도 갑니다 관리등용제도는요 관리선발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저 사람의 어느 정도 같았을까라고 했던 것인데 대표적으로 고려 관리등용제도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과거제가 있고 음서가 있었어요 선생님 광종이 과거제 해갖고 다 과거로만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려는 귀족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특권을 보장해 주는 음서가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특히 지배층들 입장에선 힘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로 하는 건 그가 태어났던 가문보단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죠 시험을 봐서 통과하는 것이니까요 크게 보장하면 세 개 정도가 있는데요 문과가 있습니다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어요 제술과라는 것은 문학적 재능 내지는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펼치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명경과라는 건 뭐냐면 명경과는 유교 경쟁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제술과가 좀 더 많이 알아줬었습니다 그리고 잡과가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직업 다 잡과야 법률, 회계, 지리 이런 실용적인 기술이 다 잡과가 되겠고요 특이한 거 승과가 있었다 승과 승려들이 시험을 보는 승과가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거 조선과 비교한다면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물론 고려 말에 비슷하게 해서 살짝 나왔던 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려시대 때 무과가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무과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디와 많이 비교된다? 조선과 조선은 문과, 무과 이렇게 시험 봤었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게 포인트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음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특히 예전에 보면 뭔가 인사비리 낙하산 이런 거 나올 때 언제나 나오는 게 현대판 음서제도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 음서라는 건 태어난 가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내 아버지가 공신이라든가 국가에 큰 공을 세웠던가 5품 이상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어 편해? 모든 게 다 편해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아세요? 내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돼 할아버지도 돼 자손이에요 자손이야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5품 이상의 자손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고려시대 이게 사회파트 할 때 말씀드릴 텐데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결코 낫지 않았거든요 사위 될까 안 될까요? 내 장애인 어른이 5품 이상의 관리야 그럼 나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외손자 될까 안 될까? 가능해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 그만큼 고려가 상당히 귀족사회 중심입니다 이 고려 귀족사회의 특징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음서제적 정치적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내용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늘 다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정치제도 지방정치제도 그다음에 군사제도 그다음에 관리 등용제도 요렇게 있으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 문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3회입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시점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고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들을 감찰하고 있군요 국초에는 사헌대라고 불렀고요 성종 14년에 가로 고쳤으며 대부 중승 시어사 전중시어사 감찰어사가 있었다 뭐겠습니까? 이거 슬쩍 보면요 사헌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사헌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마 그거 출제진이 고민하셨던 거 같아요 근데 봤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고려사 고려사라는 건 고려의 역사 아닙니까? 즉 이건 고려시대에 있었던 관리들을 규찰했던 기구 뭐죠? 어사대죠 어사대에요 이 조선의 사헌부가 아니라 요것 때문에 아마 헷갈리라고 아마 일부러 출제진이 그렇게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관서는 이성육부고요 중서문화성이고요 그리고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도감 아닙니까?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렀다 아마 틀리셨으면 요 3번을 체크하셔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것은 뭐죠? 사헌부입니다 4번 원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던 건 도병마사죠 5번 소속관원이 낭사와 함께 석영권을 행사했던 게 어사대 관원 아닙니까? 맞죠 요 문제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1의 문제도 갖고 와봤거든요 요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으랍니다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 아 이군이 있군요 이군을 설치하고 6위에 위에 있게 하였다 중방을 설치하였었고 2군 6위는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두 화합하였다 따라옵니다 자 이런 2군 6위 나왔습니다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중앙군인데 중요한 건 이러한 군사제도를 갖고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이래요 고려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중정대를 도와 관리를 감찰하였다 이거 어디에요 발해죠 구조우석형 지방제도 통일 신라죠 고관들의 합작이구인 도병마살 설치하였다 고려시대죠 정답 3번 모르면 틀리지만 이것은 알면 상당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알면 쉬운 거예요 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독소산품과 이거 아주 원성이 자자했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역시 통일 신라가 되겠고요 5번 자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어디요 이건 백제입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고려의 통치조직까지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고려의 경제 고려의 사회 그 다음에 고려 문화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된 그날까지 원 는 유체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고려경제로 찾아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강 한강 오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부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강의. 강의 수는 많지만 사실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또 무엇보다 저희는 강의 필기노트. 여러분 이런 강의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가 다 준비해놓은 거 제 아내가 한 땀 한 땀. 여보 고마워. 최금향 씨가 잘 작성해 주셨고요. 이 정도 했으면 그리고 강의하면서 제가 뭘 사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있는 거 좋아요. 구독은 당연히 하셨겠죠?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댓글이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춤추게 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오늘은 고려경제로 와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어려운 것까지 대비 내드릴 텐데요. 사실은 대부분 나오고 쉽게 나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병란도 나오는 순간 그냥 무조건 고려입니다. 고려경제예요. 은병 활구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고려입니다. 그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그것만 대비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것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수치제도입니다. 수치제도 파트는요. 조선 가면 이거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세, 토지세죠. 일종의 전세라고도 하고요.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눴고 조운을 통해서 조운이란 게 뭐냐면 세금을 걷잖아요. 당시에 세금 보통 다 곡물로 걷었는데 그 곡물로 걷었던 것을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수도로 이동하는 것을 조운이라고 합니다. 고려나 조선시대 때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공납, 특산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공이 있었고 비정기적인 별공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역은 노동역, 정남, 예나 지금이나 성인 남자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요역과 군역하는 것인데 조선시대 때 가면요. 이 토지세, 조세가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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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서 뭘로 가냐면 영전법으로 가고요. 자, 공납, 즉 특산물로 특산물 내는 요게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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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서 대동법이 되고요. 요역,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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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서 균역법이 됩니다. 요러한 거. 이거 아마 조선시대 때 때 아주 메인 테마입니다. 그렇지만 고려론 이걸로 시험문제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거의 안 내요. 자, 고려 초기에는 역분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역분전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태조 왕건이 세웠죠? 그럼 거기에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논공행상적인 형격으로 줬던 게 역분전이고 그렇게만 국가가 운영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수조권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전시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전법도 고려 말에 만들어져요. 과전법이 1391년에 만들어지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과전법은 고려 말에 만들어졌지만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토지제도가 바로 과전법이죠. 물론 여기 넣으려면요. 중간에 녹과전이라는 것도 살짝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길게 시행도 안 됐고요. 시험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토지제도는 이 정도. 그중에서도 이 전시과가 가장 메인 테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역분전입니다. 태조는요. 논공행상적인 성격으로 공로, 자신의 기여했던 바에 따라서 공을 논해서 상을 나누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공행상적인 성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시과시과, 전시과입니다. 이 전시과라는 건 뭐냐? 일단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양주 와부 덕소리에 살고 있으니까 덕소지역을 제가 공무원이니까 덕소지역을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국가로 내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린 그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누구에게? 관리액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토지, 즉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지역을 전지라고 하고요. 또 뗄감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땅도 있었거든요. 그걸 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앞자를 따와서 전시과가 되는 것이죠. 전시과. 되셨죠? 이 전시과, 좀 어렵죠? 그냥 전시과 나오면 아, 이거 고리였구나. 그렇게 가셔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이제 근데 제가 좀 더 괴롭혀 볼게요. 좀 괴롭히다라는 건 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괴롭혀 드렸다가 마지막에 황 한 번 풀어드릴게요. 되셨죠? 가보겠습니다. 전시과. 시작했던 사람은요. 경종입니다. 경종이. 전시과를 시작했다고 해서 시정전시과라고 해요. 이건 전현직 관료한테 다 주는 겁니다. 전현직. 전직 관료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품과 인품. 여기서 말하면 관품이란 건 뭐냐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업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품은 뭐냐면 너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플러스 가문. 출신 성분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땅을 지급했던 것을 우리는 시정전시과라고 하고요. 자, 목종전시과로 가면 목종 때 개정전시과가 시행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 여기에 있는 이 인품은 좀 들어가는 게 그렇지 않아? 우리 음서라는 제도도 있는데 그러면서 관품 내지는 관등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품이라고 하셔도 돼요. 관품을 바탕으로 전현직하게 주었던 것을 개정전시과예요. 한 번 살짝 개정한 거죠. 바꿨던 것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있어요. 저는 지금 12년째 EBS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EBS 역사 강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됐죠. 그렇죠? 근데 저는 현직 강사죠. 뭐 언젠가는 아마 거기도 그만 둘 날이 오겠죠. 뭐 제가 건강에 다는 하나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큰별 선생님이 더 오래되셨네요. 최장선생님 더 오래되셨네요. 계속 계시고 제가 그 다음입니다. 그 정도예요. 어쨌든. 근데 전직 EBS 강사 얼마나 될까요?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예. 역사 강사로만 수십 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직은 10명 이내죠. 맞습니다. 10명 이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는 없어. 전직은 늘어날 거야. 나도 언젠간 그만두면 전직 EBS 강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EBS는 있을 테니까 계속 현직은 또 현직으로 있겠죠.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직은 늘어나.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무슨 연금처럼 이게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경전전시과예요. 경전전시과. 문종 때 있었는데요. 현직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 패턴은 어디랑 똑같냐면 과전법이랑 똑같아요. 과전법이 쭉 오다가 세조때 직전법으로 되거든요. 그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이 패턴이 똑같아요. 관등, 관품 중심으로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태조때 역분전 지급했다. 경종 때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문종 때 경정전시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진짜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건 잠시뒤에 제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직 중심이었다. 여기 포인트죠. 현직이 중시되잖아요. 그 다음에 관등 즉 관품이 중심이었다. 그 다음에 지급액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지급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지급액까지는 사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설명은 알겠는데 솔직히 이거 다시 나온다면 못 풀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태경이라는 애랑 개경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보세요. 느낌 한번 보세요. 태경 느낌 딱 봐도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좀 커 보입니다. 클테 약간 커 보입니다. 이 태경이라는 애랑 개경이라는 애랑 한 판 붙은 거예요. 의견이 좀 충돌이 있었나봐요. 개경이랑 붙은 거야. 개경은 좀 작달만 해요. 사람들은 누가 싸우는지 태경이가 이기했지 했는데 여러분들은 싸움 별로 안 하시겠지만 싸움은 사실 깡다구 싸움 아닙니까? 갑자기 싸운다라는 소식만 들었는데 싸움을 못 봤던 사람이 물은 거야. 야 그 싸움 어떻게 됐어? 물었는데 와 대박이야. 보다 보다가 그런 싸움을 시작되자마자 깡다구 좋았던 개경이가 태경이의 목을 물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항복해 버리더라고. 와 역시 개경 태경 목문 역시 개경 뭐라고요?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이건 느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태경 목울로 태경이 크잖아요? 태경 목문 역시 개경 다시 한 번 입으로 한 번 따라해보세요.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이게 중요합니다. 태경 목문 역시 개경 무슨 뜻이냐? 태조 때 역분전 그 다음에 경종 때 시정전식과 목종 때 개정전식과 문종 때 경정전식과 유치하죠? 유치해 왈왈! 유치해 태경 목문 역시 개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유치해 왈왈! 암기법 제가 이렇게 쭉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좋은 암기법은 제가 제 앞으로 수업에서도 계속 차용할 거거든요. 암기법이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암기법으로 하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해서요. 그러니까 주로 아마 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제가 수업에 사용을 해야지 제가 사용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사용료를 다시 한 번 태경 목문 역시 개경 물론 이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경 목문 역시 개경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역시 개경 이런 느낌으로 태경이의 목울문 역시 개경 태조 때 역군전 경종 때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문종 때 경전전시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이거 괜찮지 않아?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목문 역시 개경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지 종류로 한 번 가볼게요. 토지 종류 이거 참 많이 나오는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시험 나오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다 교과서에 있는 건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전이 있습니다. 민전으로 솔직히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 다른 때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상속, 매매, 증여가 가능한 이건 약간 소유권적인 개념이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었구나 해주시면 돼요. 과전이 있습니다. 과전으로도 시험 문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과전은 조선시대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에게 지급했던 땅이 과전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한인전은 은근히 좀 나올 수 있어요. 왜? 고려에만 있었거든. 한인전이란 건 뭐냐면 육품 이하의,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육품 이하의 그러니까 하급 관리겠죠. 하급 관리였어요. 그렇지만 그 자식이 무관직자, 실업자요. 막 취업 취준생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들한테 약간 사회보장적인 제도로서 지급되었던 땅을 한인전이라고 합니다. 한인전. 그런데 약간 이 무관직자를 어르신들은요. 약간 동네에, 지금 안 그러죠. 또 지금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20대 때 그랬었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약간 할머니나 할아버님 세대에서 보면, 우리가 취준생들은 보면 약간 한량들이야.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한 거 같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공부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아침에 좀 뒤늦게 일어나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쑥 다니면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이 한 말씀하세요. 어휴, 저 한량, 저 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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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 아직까지 직업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 한량들한테 줬던 땅이 아니라 정리하자면 육품 이하의 관리자재 중 무관직자한테 주었던 땅을 한인전이라고 하고요. 구분전도 있었어요. 구분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급관리나 군인, 유가족들한테 주었던 땅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은근히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주로 대표적인 게 고려의 토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역전이나 군인전은 있는데 사실 이런 걸로는 많이는 안 물어봐요. 외역전은 향리한테 지급됐던 토지고요. 그다음에 군인전은 군인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은 중앙군입니다. 2군, 6위의 중앙군한테 지급되었던 것인데 뭐니뭐니 해도 고려는요. 이거예요. 공음전. 가장 메인 포인트죠. 옥품 이상의 관리액이 지급됐던 땅이고 이것은 세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고려 귀족사회의 경제적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귀족의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뭐? 첫 번째가 음서제, 정치적 특권. 그다음에 경제적 특권으로 공음전. 이 두 개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나오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어. 또 나와야만 해. 대표적인 거니까. 고려의 사회를 결정짓는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한인전, 구분전, 공음전. 이 정도 봐주시고요. 외혁전, 군인전. 살짝 기억. 민전이나 과전은 제가 볼 때 이걸로는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농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심경법. 심경법이 뭡니까? 깊이 가리. 그냥 이렇게 씨앗을 던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한번 갈아엎은 다음에 거기 안에 심는 것이죠. 심경법. 깊이 가리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일반화 되었었고요. 바세는 2년 3작의 윤작. 윤작이라는 게 이제 돌아가면서 시기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2년 3작의 윤작이었었고요. 이항법. 이항법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항법은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남부 일부 지역이에요. 조선 전기까지 남부 일부예요. 선생님,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사실 이항법은요. 원래 이항법 말고 변홍사 짓을 때 직법법이에요. 직접 파하는 거예요. 직접 뿌리는 거예요. 이 직파법에 비해서 이항법은요. 생산량도 훨씬 많아지고요. 노동력도 적게 들어요. 선생님, 그럼 왜 안 해요? 이게 약간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처음에 이항법이라는 게 뭐죠? 여기 논이 있으면 여기 논이 있으면 논에다가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판에다가 모정을 다 길러요. 그렇죠? 이걸 한 다음에 사람들끼리 나눠 놓고 으야디야, 으야디야 하면서 나눠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여기 간격을 맞춰서 갖다 옮겨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옮겨 심는 것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옮겨만 심어놓으면 직접 뿌리는 건요. 잡초랑 같이 자라기 때문에 잡초랑 구분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라인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만약에 잡초가 있어요. 다른 풀이 있어요. 그럼 이것만 뽑으면 되거든요. 노동력은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내기 할 때 이항할 때 어떻죠? 마른 땅에다 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처벅처벅하는 진흙 같은 데다가 물을 심죠. 즉 이항법은요. 초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수리시설이 완비됐으면 대박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잘못하면 쪽박이 찰 수도 있었거든. 그래갖고 이항법이 들어왔지만 초기에는요. 국가에서 막아요. 국가의 가장 핵심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항법이 전국으로 확대시지 않았었다. 그런데 들어오기는 고려 후기 때 들어왔었다. 중요한 거 고려 조선 후기 가면 이항법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조선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조선하면 누구죠? 목화 목화절래 우리 누구? 목화의 아버지죠. 문익점이 원나라 때 공민원 때 가져와 들어왔습니다. 계약해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서 농소로는 농상집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농서 중에 뭐가 있었죠? 농사 직설이 있어요. 핵심은 농상집요는 이 암이 소개했는데 원나라에서 화북지대가 농사지었을 때 농소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랑 중국의 화북지역이 풍토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나라의 화북지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농소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가 농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좋았었어. 그렇지만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그러한 또 다른 농소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예요. 누구? 조선정기 때 만들었으면 대부분 다 세종이요. 세종대왕께서 농사 직설을 만드셨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농상집이요랑 농사직설 구분해 두시면 좋겠고요. 12세기 이후 특히 13세기 때 되면서 간석지를 개발했다. 간석지를 개발 간석지라는 것은 갯벌을 얘기하고요. 이 갯벌을 땅으로 만들었던 것을 간척산업이라고 간척사업이라고 하죠. 이 간척을 우리는 언제 했느냐 물어보면 20세기에 와서만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12세기, 13세기 13세기 이후에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 왜? 13세기 때 어디로 수도를 천도하죠? 강화도로 천도해. 왕족, 귀족들 다 거기 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땅이 너무 한정적이야. 강화도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은 많아. 그럼 어떻게 해? 너네 놀아서 뭐하냐? 저거 땅이나 만들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 강화도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간척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업입니다. 상업 한번 가볼게요. 상업에서는 화폐가 있다가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요. 제가 그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시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전이 있었죠. 시장 같은데 뭐 개경이나 서경 워낙에 큰 도시들이었으니까 시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한 시전 시장에서 이루어진 상행위를 감독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서, 시서 경시서 경시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평창 말씀드렸죠. 성중 때 물가조절기구로 만들어졌었다. 그 다음에 관영상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도했던 상점들이 있죠. 대도시에 뭐 서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차 이런 약점, 다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었고요. 자, 무역입니다. 병란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 전체 쓰라야 돼. 우리 고려경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라면 저는 병란도 같아요. 병란도 이거 자체로도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예성강 학우에 있었고 이게 개성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국제적인 무역항구였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여권이나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는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그 용어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이 병란도에서 오게 된 거예요. 이 병란도는요. 서방세계 고려가 소개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애들 어떤 애들이야? 고려 애들이야. 뭐라고? 고려. 고려야! 이렇게 돼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병란도 이거 자체로도 여러분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병란도 나오면 무조건 고려예요. 꼭꼭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의 항구는 병란도 이거 뭐랑도 기억하시면 좋죠? 울산항 울산항 나오면 통일신라시대 제가 원성왕릉 괴릉과 함께 보여드렸던 그 병란도 있죠? 그거랑 비교하시면서 그러니까 울산항 나오면 통일신라시대 병란도 나오면 고려시대 고렇게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상에서도 한번 볼게요. 지도상에서 한번 보시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란도란도 병란도가 있네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중요하옵나이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충선한때 소금전매제가 있었대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소금전매제 같은 것도 아 소금은 다 국가에서만 판매했구나.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화폐예요. 화폐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선생님 고려화폐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따가 답을 드릴게요. 먼저 고려에는요 대표적인 철전 철로 만든 화폐가 있었어요. 건원중보라고 합니다. 동으로 만든 화폐는 해동통복 그 다음에 은병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은병 이거 다른 말로 활구라고도 하거든요. 한반도 모양을 본떠다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은병활구 선생님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걸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걸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외우세요. 이게 보통 시험 문제 보면 조선시대 화폐랑 고려시대 화폐로 구분이 되거든요. 조선시대 화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일단 조선시대니까 무슨 통보? 조선통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통보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있어요. 상평통보는 한 번 들어봤잖아. 선생님 전 처음 듣는데 그럼 지금 기억하세요.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화폐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상평통보 하나 기억하시고요. 조선시대 때 화폐 조선통보 이거는 우리 기억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사실 이건 기억할 것도 아닌 거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폐 상평통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근현대사 가면 상평통보가 또 공부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조선시대는 조선통보 아니면 상평통보고요. 나머지 무슨 무슨 통보 무슨 무슨 중보 무슨 무슨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다 고려거야. 끝.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철로 만들었던 건원중보가 있었고 동으로 만들었던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런 거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아 고려거 끝. 지폐인 저화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살짝만 기억.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은병과 활구 숙정 때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어요. 조선후기의 상평통보에 비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조선통보도 조선통보도 거의 안 물어볼 겁니다. 보통 이걸로 물어봐요. 상평통보 나오면 조선 그 외에 무슨 무슨 통보나 무슨 무슨 중보 나오면 거의 다 고려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문제 다 풀립니다. 아셨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공업도 한 번 볼게요. 수공업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요. 전기 때는요. 국가에서 주도해요. 우린 그런 수공업을 관영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소지 뭐. 향소 부곡할 때 그 소예요. 관영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수공업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수공업자 명부를 우리는 공장안이라고 하죠. 공장안.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몇 개 뭐 종이컵 10개 만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만들까요? 아마들지. 그냥 개수만 채우면 되거든.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후기 때 오면 이러한 관영수공업이 민영수공업으로 바뀌어요. 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조선도 그래요. 조선도 초기에는 관영수공업이었다가 후기 때 민영수공업이 민영수공업은요. 본인이 열심히 만들고 제품을 높이든지 아니면 싸게 좀 더 많이 만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량의 세금만 갖다 내면 세금만 갖다 내면 그냥 알아서 만들면 됐던 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 발달과 많이 연관이 되는 게 민영인데 아 민영수공업인데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후기 때 오면 민영수공업이 발전하고요. 특히 고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사원수공업이 있어요. 이건 뭐냐. 사원에서 특히 원간섭이 때요. 이 사원 사찰과 권문세족들이 결탁해갖고 상당한 부를 많이 축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원에 약간 자비하고 다 평등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수공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위에 있는 노비나 이런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사원에서 그런 것도요. 고리대금업 이런 것도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게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말씀 드렸는데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수치제도 고려 자체에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토지제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 역분전과 전시과 전시과 정도 기억해주면 되는데 태경목문 역시계경 이 정도 기억해두시면 대충 기억이 나실 거고요. 토지정료도 다 기억하기보다는 일단 가장 메인 공음전 기억해주시고 한인전, 구분전 정도 생각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농법 중에서는 농상지병 그다음에 문익점 목화절래 이 정도 하나 봐주시고요. 상업이 역시 제일 중요하죠. 상업 중에서는 화폐뿐만 아니라 란도란도 벽란도 이거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공업은 관영에서 민영으로 넘어왔다 봐주시면 좋겠고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4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밑줄근 토지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개정된 토지제도에 대해 들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들었네.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는군. 전시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시과가 시행되었던 국가 어디죠? 고려예요.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전시과라든가 벽란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아 고려시대구나 그럼 고려시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초량 외관을 통해 일본과 모욕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입니다. 외관 이런 거 나오면요.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 조선하고도 후기입니다. 시장을 관장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 우리 벌써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누구 때죠? 증왕, 증왕, 지증왕. 4번입니다. 국가주도로 삼한통보, 해동통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조선통보, 상평통보만 기억하시고 그 외에 무슨 통보나 중보나 나오면 전부 다 고려시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충분히 풀리거든요. 아마요. 민간의 광산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지세를 시행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에 있었던 광업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53의 문제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모습으로 오른 것을 찾으랍니다. 11월에 8관회가 열렸다라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8관회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송상인과 교역을 했었군요. 어느 나라입니까? 고려시대죠? 이러한 고려의 상황 오른 거 가볼까요?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끝. 됐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선생님, 이거 이상 안 나와요. 제가 이 문제 한두 번 받겠습니까? 거의 반복된 것들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두시고요. 송상인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의 모습이고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동시전이 별거 아닌데 계속 나오는 이유가 삼국시대 때나 통일시대 시대 때 경제적인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물어봐. 당연히 신라의 지증왕 때 있었고요. 신라방을 형성하여 중국과 활발히 교역하였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신라방 나오면 통일신라 때겠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이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조선 후기. 특히 이거는 저희가 조선시대 가면 정조의 경제정책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 경제 다 끝났고요. 어렵게 공부하려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 나오는 포인트들을 제가 딱 찝어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찾고 계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로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 뭐야? 뭐야? 지금 뭐하잖아? 이게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문역사 완성자 인사드립니다.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벌써 20번째입니다. 어, 아니 한국사가 이렇게 선생님 재밌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뭐하시면 됩니까? 예, 구독은 당연히 해주셨죠. 뭐 좋아요나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알림 설정보단 어차피 전 강의가 있으니까 우리 댓글 남겨주시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뭐, 요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드리는 선물 하루 새 강의 필기는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은요. 고려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사회의 신문구조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 요것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지금 정치 파트, 경제 파트를 쭉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에다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니까 사실은 완전 새로운 건 거의 없어요. 했던 걸 한 번 다시 좀 반복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회 제도, 요기 파트가 별거 아닌데 요게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거 기억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향도, 고려의 법률, 그 다음에 고려 여성의 집인데 요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먼저 신문구조입니다. 이걸요, 여러분. 억지로 다 외우려고 하시면 힘드십니다. 힘드십니다. 그냥 아, 이 시대별로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중심으로 보세요. 그리고 거의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뭐 역사적인 의미가 뭐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많이 출체되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험을 맞추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 특히 강의 스타일은 더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 놓는데요. 제일 위에 귀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한번 배웠어요. 어떻게? 제가 전체 흐름 잡을 때도. 귀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기억나시죠? 딱 그 순서예요. 호족들이 중첩적인 결혼을 하면서 문벌귀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신정권이 있었고 원나라의 부원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로 왔었고요. 특히 오늘의 포인트는 원래는 귀족이 갖고 있었던 특권인데 당시 지배층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특징. 특히 이 말하는 귀족이란 왕족과 오품 이상의 관료를 다 귀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권,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공, 음전, 정치적인 특권이었고요. 음, 서재. 아, 공음전, 경제적 특권이었고요. 음, 서재, 정치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개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류층이 있어요. 중류층이 조선파트 가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려에서는 중류층이 시험원제를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려의 중류층은요.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요. 남반, 군반 이렇게 말해요. 남반이라 하면 궁중실무를 담당했던 이들이고 군반이라 하면 하급장교들을 군반이라고 하는데 요건 잘 안 물어보고요. 은근히 요건 은근히 물어봐요. 바로 향리입니다. 향리하면 우리는 춘향전 보면 아유, 사또 이렇게 나오는 그 이방영방, 호방들. 그들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고려시대 향리는 힘이 셌습니다. 증거. 고려시대는요. 상층향리가 있고 하층향리가 있었어요. 상층향리는요. 과거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누가 있죠? 귀족이 있죠. 귀족과 상층향리는 사실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갭은 이들이 훨씬 더 상층향리와 하층향리 간에 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은 과거도 볼 수 없었고요. 거의 약간 아전에 가까운 이들이 고려시대 하층향리였었다. 우리가 상층향리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호족의 후신들이에요. 그 지역 내에서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던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류층은요. 직역이 세습되었다. 직역이라고 한 건 뭐냐면 하는 일이. 왜 이들이 향리가 됐을까요? 왜 이들이 군반이 됐을까요? 왜 이들이 난반이 됐을까요?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토지는 또 지급받았었습니다. 양민 한번 보겠습니다. 양민이라고 써있고 백정이라고 나와있죠. 이것 좀 의외입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왜 백정입니까? 이 백정이라는 단어의 성격이 좀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이죠? 조선시대 백정입니다. 조선시대 도축업자들. 상당히 하친 계급의 백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고려는 완전 반대로 써요. 고려에서 백정이라고 하면 일반 민을 백정이라고 해요.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로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백정은.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민이다. 특히 조세공납, 역부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백정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게 나오죠. 양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천민집단이라고 했지만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 향소부곡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는데요. 향, 부곡, 소 이 가운데 순서를 바꿔서 향소부곡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향부곡이라고 해놨냐면 이들은 농업중심의 지역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소는 수공업중심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 우리 그때 말씀드렸던 망이 망소의 난 있잖아요. 그 망이 망소의 난은 수공업중심 지역의 특수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금 부담이 많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적 차별을 받았던 곳이죠. 화나요? 안 나죠. 그래서 저항했다. 대표적인 게 무신 정권시대 때 망이 망소의 난. 공주 명악소의 망이 망소의 난이다.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이들 또 특징은 향과 부곡은 농업중심, 소는 숭업중심이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신라시대 때는 향과 부곡은, 특히 이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가면 향소부곡이 전부 다 소멸되거든요. 이건 문제 풀 수 있죠. 예를 들어 향소부곡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고려지. 그런데 향부곡은 나왔는데 소가 안 나와. 그러면 신라시대. 향소부곡이 없어졌다. 무조건 조선.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향소부곡이 나왔다. 고려. 향소부곡이 없어졌다. 조선. 그런데 아마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요. 향과 부곡이 있었다.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거는 신라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로도 시험 문제에 얼마든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애잔한. 이름부터가 애잔한. 노비 들어갑니다. 노비는요. 일단은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노비는 물건처럼 취급받았었다고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천, 직천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노비가 왜 노비가 됐을까요. 부모가 노비니까 노비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모 둘 중에 한 명만 천민이면 바로 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천, 직천. 그들의 애완의 삶이죠. 이게 근데 조선시대 가면 좀 바뀌거든요. 조선시대 초기 때는 노비, 종, 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비의 신분은 아버지를 따른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남자들이 아이를 베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좀 약간 뭐. 낳을 때쯤 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댄다든가. 이게 엄청나게 사회가 좀 혼란해져요. 그래갖고 이게 좀 없어져요. 다시 일천, 직천으로 가다가 조선 후기 때 오면서 노비, 종, 모법. 이거는 못 속이지. 왜. 어머니가 아이를 또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조금씩 바뀌기도 했지만 고려시대 때는 일반적으로는 일천, 직천이다. 부모 둘 중에 한 명만 천민이면 바로 천민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비죠. 그런데 노비도요. 좀 들어가 보면 공노비와 사노비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울 거 없고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비의 개념은 이 개념입니다. 솔거노비. 야 마당새야. 마당이 왜 이래. 빨리 마당 좀 쓸어. 네 마님. 나와서 집안에 잡니라는 그 마당새. 솔거노비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이병노비라고. 이병노비는요. 관청이나 관화에서 이렇게 솔거노비처럼 거기에서 자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나온다고 하면 여기 파트가 나옵니다. 외거노비. 외거노비. 여기서 말하는 외거노비는 개인적으로 재산도 가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독립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값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몸의 가치. 그걸 신공이라고 하는데 신공을 납부할 때만 주인을 만나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내셨죠? 제 몸값. 여기 있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안녕. 하면 끝인 거야. 아주 독립적인 생활을 했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몇몇 사례를 보면 더 재밌는 사례가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주인은 몰락했어. 경제적으로. 그런데 자신은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노비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물론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그 전에 다 면체는 시켜주죠. 돈을 받고. 그렇지만 어떤 노비는 되게 사업적 마인드가 좋은 노비가 있었나 봐요.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자신의 주인은 몰락한 거야. 그래서 아휴 힘드시죠? 갖다 쓰세요. 막 돈도 빌려주는 그러한 외거노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끔 시험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거. 우리 향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향도라는 건 뭐냐? 미륵. 우리도 뭔가 삶이 힘들어지면 진짜 우리의 종교의 구원자를 만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에서는 미륵이에요. 즉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미륵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우리는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요. 이 미륵 만나기에 소망하면서 나름의 행사,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게 향도야. 그게 바로 매향활동이라는 활동이거든요. 향나무를 바닷가에다가 갖다 묻는 거예요. 제발 미륵이요. 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묻는 것이죠. 이게 근데 특이한 경우는 우리가 다 바닷가에 안 살잖아요. 그럼 내륙지방에 있는 마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마을 바깥에 묻기도 했었어요. 그걸 다 향도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향도라고 하는 조직이란 매향활동을 했었던 불교신앙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도 청년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야, 모여봐, 모여봐. 우리 이번에 매향활동할 텐데 언제 언제 만나서 이렇게 하자. 넌 뭐 이거 준비하고 넌 이거 준비해줘. 이러한 불교신앙조직이었어요. 근데 이 매향활동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라든가 그 지역에 탑을 건설한다든가 사원을 건설할 때도 다 이들이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향도라 함은 고려 전기 때는 불교신앙조직이었다가 이들이 나름의 조직력이 좋잖아요. 시간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 농민공동체조직으로 확대돼요. 성격이. 그래서 마을에 공동제사를 지낸다든가 혹은 상장례 누가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장례도 치르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즉, 초기에는 불교신앙조직이었다가 후기에 오면서 농민공동체조직으로 성격이 바뀌었던 걸 향도라고 합니다. 향도 자체로는 얼마든지 시험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봐주시고. 자, 고려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법률은요. 다섯 개의 단계가 있어요.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태 라고 하면 인, 여, 석. 잘못했지? 왜 왜 왜 왜 회처리장도 맞는 거야. 그게 큰 죄가 아니야. 경범죄. 장, 곤장을 친다. 장 몇 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여러분, 장은요. 맞다가 죽는 사례가 빌비자입니다. 진찹니다. 이 2m 넘는 걸로 훅 내려치는 거예요. 맞다가 죽어요. 강호동 씨 같은 분이 맞아도요. 100대 못 맞습니다. 100대 맞다가 죽어요. 이게 왜 맞냐. 저는 버틸 것 같은데요.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요. 왜 못해요. 맞게 되면 이렇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딱 고정시켜놓고 맞기 때문에 빵 하고 내리치면 이게 울려가지고 장이 파열된대요. 내장 파열로 거의 죽는대요. 곤장. 그래서 보통 웬만한 성인 남자들도 30대에서 40대 정도 하루 맞지. 50대 넘게 맞다가는 죽는 경우들이 빌비재해요. 곤장.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장이 있었고요. 도. 또는 뭐야. 징역. 몇 년 너 이렇게 있어라. 라는 것이고. 유. 유배. 그 다음에 사. 사형이죠. 이렇게 크게 5단계 정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고려의 초기 법률은요. 당나라의 법률이 좀 많았었거든요. 당나라에서 만들었던 법률 체제가 고려 초기에 많이 그 영향을 주었었는데 사실은 이 당률보다 더 많이 영향을 주었던 건 관습법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뭔가 제가 저도 군대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말 안 해줘요. 그냥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관습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습법. 관습법은 사실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유리한 법이 바로 이 관습법이죠. 그렇죠. 바로 이 관습법적인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인 테마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내용은 별거 없고 스토리도 별로 없지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 봐주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거. 흑창. 흑창은 누구 때였죠? 태조. 기억나십니까? 태조 왕건이 흑창 만들었습니다. 진대라고 해서 진대법을 갖고 춘대추납제 농민 몰락을 방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의창이 왔습니다. 의창은 누구 때요? 성종 때입니다. 그렇게 두셔야죠. 자, 빈민구제. 농민들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춘대추납 형태로 썼고 요거의 시작점은 바로 고구려의 진대법이었다. 자, 상평창이 있습니다. 물가 조절했던 기구예요. 특히 뭐 개경이라든가 석영. 십이 목에 주요 지역에 상평창을 설치해서 물가를 막 이렇게 곤란시키면 이건 사실 사람들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음 달에 버스비 오르는 거. 500원씩.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구라쳤어요. 근데 순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욕 나왔지? 아, 뭐예? 이렇게 나왔죠? 바로 이게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되면 이건 사람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야. 우리가 몇백억을 누가 뭐 해먹었다. 사실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아. 근데 버스비에 500원 올랐다. 뭐 전철비에 500원 올랐다. 이거 뭐야? 지금 뭐 하잖아? 이게 나오거든요. 특히 물가 상승은 사람들한테 치명타야. 그래서 물가 조절을 막 넣었던 거. 뭐? 상평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이런 거. 상평창도 마찬가지지만 동서대비원 시험 문제 쏟아집니다. 동서대비원이라 함은 환자 진료와 빈민구유를 담당했었던 국가기구예요. 동서대비원. 이거 나오면 아, 고력구나. 끝. 동서대비원 환자 진료 담당했었던 일종의 국립병원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 되겠고요. 해민국. 서민에게 약 제공하는 거예요. 뭐 국립약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구제도감, 구급도감. 아, 형광펜입니다.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홍수가 있다라든가, 가뭄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던 임시기구로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가재난안전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해가 발생하면 임시기구로 만들었던 게 구제도감, 구급도감이에요. 왜? 일단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구. 그래서 구제도감, 구급도감인데,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진료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주고, 약도 좀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요랬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위보. 재위보도 은근 많이 나옵니다. 펀드를 만들어요.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 만들면 예나 지금이나 이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해 주었던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위보, 위보, 재위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중요해요. 시험 문제 다 나와. 요거 하나로도, 뭐 하나만 나와도 나오는 게 전혀 이상치 않아요. 요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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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니까, 꼭꼭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7년도에 서울에 있는 봉화중학교라는 데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중1다님이었는데, 아주 재밌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꽤 어디서 좀 배운 것 같아. 저희 반이었는데, 제가 또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선생이니까. 갑자기 등치도 짤만한 중1자리 남자애가, 여자애랑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좀 자기가 안 됐나 봐요. 보통 말싸움하면 남자애들이 지잖아요. 갑자기 여자애한테 그러면, 어디 여자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는 도대체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 아, 선생님, 역사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모르십니까? 이게 우리 역사의 전통이 아닙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아니야, 인마. 네가 지금 알고 있던 그 인식은, 조선 후기에만 국한된 것이고, 우리 고려시대 때, 고려에서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남녀 간의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었어. 했더니, 몰랐더라고. 진짜? 뭐 이러면, 중애애가 뭘 아꼈습니까? 어쨌든, 바로, 저는 요기 파트만 하면 그 녀석이 생각이 나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고려시대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이든, 가정 내에서든, 결코 남자보다 높았다라는 말은 옳지 않고요. 낮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남녀균본상속이에요. 남녀가 동등되게 상속권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오면 어떻게 되죠? 남자한테만 상속해줍니다. 여성한테는 재산을 받을 권한도 없었고요. 남자 중에서도 장남한테만 몰빵해줘요. 그런데 남녀가 있으면 그들의 수에 나눠서, 지금의 이게 법적 지도랑 거의 비슷하죠. 다음은요. 고려시대에서 조선 전기까지는요. 여성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오면 그런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저는, 이것만 보면,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이 생각나요. 어렸을 적, 저희 아버님이 오형제였거든요. 오형제 중에 넷째셨고, 그런데 저희 큰집에 가면, 명절 때 되면, 차례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되면, 저희 어머니나 작은어머님들은, 그 전날 가서 막 음식을 하루종일, 너무 힘들어하셨어. 그때 되면, 어머니랑 아버지랑 늘 싸우셨던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그럼 저 어렸을 때, 그냥 가서 쫄려쫄려 가면서, 사탕 먹고 저는 있는 거죠. 제가 7, 8살짜리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집안에서, 다 성씨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완인데, 갑자기, 저는 이제 밖에서 딱지치기하고 놀고 있으면, 제일 큰형이 성희리형이라고, 형이, 자, 이제 남자들은 다 들어와, 다 들어와라. 자기가 제일 큰형이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나가세요. 안방에서 나가세요. 거의 내쫓듯이 내쫓아요. 그런데, 참, 이건 문제가 있다 있어. 이 음식 다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밖에서 딱지치기하고 있던 나는,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 문제가 있었지. 참, 아, 내가 봐, 그 당시에 제가 봐도 비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조선호계 오면서, 성리학적인 그런 관념에, 완전 고착해 되어버리니까, 너무나 그냥 일상생활처럼 되어버렸죠. 호적의 등재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출생순, 이때만 하더라도 차이가 없으니까, 태어난 대로,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볼증은, 제일 위로 누나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누나 있고, 큰 누나 있고, 작은 누나 있고, 제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도, 제가 참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는데, 저희 집에도 족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누나 유치 충정공파, 31대 손 아닙니까? 아버님이 그걸 참 그렇게 중요하게 어기셨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우연히 보다가, 저희 족보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 밑으로는 제가 남자가 저 하나니까, 그러니까 막내이자 장남이죠. 제가 있고, 그 밑에 누나들이 있었어요. 조선 후기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 여성도 후주가 가능했습니다. 요 때는요, 다 가능했어요. 그리고 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딸이 재산을 주관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양자를 들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 오면, 양자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딸은 재산을 못 지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딸 많으면, 딸만 나면, 대끝 켰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말이 돼, 여자들이 들으면, 이거 너무 화날 얘기 아닙니까? 대가 끊기더니, 이렇게 자식이 많은데, 딸들이, 딸들만 있다라는 말로, 그런 말들을, 어른들이 그냥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 여성이, 다시 결혼하는 거, 다시 가정을 꾸리는, 제가 하는 것은요, 불가능했었어요. 이때 오면, 그렇지만 이때는 가능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 간의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더 하나 들어가 보자면, 고려시대 때는요, 사위도, 외손자도 음서혜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가집이라든가, 외가집의, 힘을, 자기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처가나 외가라는 건 뭐예요? 여성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고려시대 내내, 또 조선 전기까지, 여성의 지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게 한 방에 다 바뀌어요. 조선 후기 오면서. 남녀 근본 상속이 아니라, 장자 중심, 그 중에, 남자 중심, 그 중에서도 장자 중심이 상속됩니다. 여성은, 제사 아까 말씀드렸죠? 들을 수도 없었어. 또 하나, 호주계 등재 순서는, 출생 순에서 남녀 순, 남자 쭉 쓰고 여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호주는 아예 불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아들이 없으면요, 그냥 딸이 제사 주관했으면 됐잖아요. 고려시대,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됐었어요. 이게 또 누구 이야기냐, 제 이야기예요. 저희 위에 누님이 두 분이 있다고 했었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희 큰 집, 그니까, 오 형제 중에 첫째 장남, 그 큰아버님 집은요, 아들만 세 명이었거든요. 아들만. 그런데 아버지랑, 큰아버지랑 그때 술을 하시다가, 아, 저 녀석이, 저희 집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아버님이, 웬낙 이렇게 용접하시고, 노가다 하시면서, 되게 힘들게 사셨던 아버님이에요. 그런데, 대끈 켰다고, 만약에 제가 딸이면, 대끈 켠다고,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그러셨대요. 저기, 제 셋째도 딸이면, 아버님, 형님, 막내, 아들, 저한테 주시오. 양자. 드렸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의 한 마디 없었어. 상의 한 마디 없고, 술 드시다가, 큰아버님이, 그러라!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싸우셨겠냐고요. 또 우리 어머님도, 어머님도 어머니, 어머니돼도 힘드셨을 거고. 그런데 제가 태어났더니,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큰아버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야, 서와라. 참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본인도 아들이 많으신데, 날 왜 그렇게 예뻐요? 제가 어렸을 때, 큰집에 놀러가서, 저를 유독 예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스토리를 제가 그 뒤에 들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자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제가 1970년대 말에 태어났으니까, 그때까지도 그게 있었다니까. 참, 우리 한국사회에 남아있었던, 남전여비 사상이,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여성이 제사드리는 거, 불가능했던 시대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은 남자, 세 명은 섬겨야 된다. 어렸을 땐 아버지, 결혼해서 남편,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려내는 아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던 것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 일상생활처럼 벌어졌던 것이다. 오늘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요, 여기 사회제도. 이거 별거 아니지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뿐만 아니라, 각 계층과 향도 문제가, 많이는 출제 안 됐는데, 되면은 조금 생소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심화 56회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을 찾으랍니다. 망이등이, 망이등이, 망이가, 망이 망소이등이. 이거 언제예요?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중에서도, 이걸 정치문제로 풀려면 어느 시대입니까? 무신정권 시대인데, 무신시대까지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서울이 통청운동을 전개했다.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원종의 노? 원종의 노? 신라 하대 아닙니까? 신라 말.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되었다. 조선 후기.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과라니. 책과.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책과. 여러 나라의 성장. 특수 행정구역인 소 주민들의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망이 망소이가 저항을 했던 게 공주 명악 소의 난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건 무신까지도 몰랐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이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심화 52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시대의 정책으로 오른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 구제 도감. 기억났죠? 고려. 선생님 진짜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돼요. 고려시대에 제의를 발생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구제 도감 나왔으니까 고려시대 찾았으면 끝이에요. 그럼 볼까요? 기근을 대비하기 위하여 구황차려. 구황차려는 조선시대 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고려랑 관련이 없고요. 개경에 국립의료기관인 동서대변인이 있었다. 맞잖아요. 호주에서 정한 사찰 정목에 따라 사창제가 시행되었던 건 이것도 조선입니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밀 구제하는 제위보가 운영되었다. 맞잖아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 4번. 됐잖아. 거의 문제 패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깊게 알아두실 거나 알아두시면 좋긴 하지만 완벽하게 그게 억지로 안 외워진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 강의 필기노트를 반복적으로 보시고 더 하려면 제 거 조금 빠른 배속으로 한 번 들으실 땐 천천히 들으시고 빠른 배속으로 그냥 어차피 이게 유튜브에 제가 무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사회 파트까지 끝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고려의 문화로 특히 또 이 문화 파트는 제가 또 저와 강피디가 워낙에 또 강점이 있는 파트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려 문화로 제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뵙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안성자 유산입니다.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고려 문화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고려 문화는 총 네 강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바로 이 승려들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승려로 대표되는 고려의 불교 그 다음에 고려하면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이죠. 바로 대장경 그 다음에 풍수지리 마지막에 살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두 인물 있죠. 의천 진울 불교계에 4대 천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신라 할 때 원효 의상 그 다음에 고려의 의천 진울 이 4대 천왕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입니다. 고려 초기에는요. 이 태조 역시 불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어디 훈요십조 그가 후대 왕들에게 남겼던 훈요십조의 불교를 상당히 숭상할 것을 지시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연등의 팔간에 같은 대대적인 불교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대죠? 4대 광정하면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뭐 뭐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바로 뭐 과거제 그 다음에 노비안 거법 좋습니다. 그렇게 두 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광정 역시 불교에 대해서 광정에 사람들은 많이 죽였는데요. 희한하게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조기였었어요. 대표적인 승과제도입니다. 승과제도란 게 뭐냐면 승녀들이 시험을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거는 뭐냐면 승녀를 마치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체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승녀들의 공무원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다르게 질문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국사제도와 왕사제도입니다. 국사가 뭐냐면 국가의 스승이란 뜻이에요. 스승사자입니다. 왕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누가? 승녀가. 이거 뭐야? 약간의 불교가 국교가 됐다고 선언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국교화처럼 돼버려요. 왜? 국가의 스승이고 왕의 스승이 승녀면 당연히 승녀가 최고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었겠죠. 특히 광정화면 같이 나오는 인물 중에 균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균여. 균여. 균여는 화음사상을 정비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 보현 시번가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개성에 가면 귀법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이 귀법사의 주지로 주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 때다? 광종 때다. 시기적으로도 살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의천. 의천은요. 좀 짧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 두셔야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별게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귓속에 맴돌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자, 유치하지만 좀 짧게 반복 여러 번 한번 해볼게요.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은요. 무엇보다 왕자였어요. 문종의 아들이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승려가 됐어요. 특히 그를 대각국사 대각국사라고도 불리죠. 특히 의천은요. 흥왕사라는 사찰에서 화엄종을 정리했었고요. 이거보단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국청사입니다. 국청사를 창건했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동 천태종. 그래서 나왔던 그 유명한 말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누가요?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교정중심의 선정통합 요거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신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라중대 때 신라중대 때는 교정과 선정 중에 뭐 중심이 많았었죠? 교정중심이 많았어요. 이 교정이란 건 교리 부처님의 지혜 경전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이죠. 딱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신라가 하대로 가면서 귀족들이 성장 호족들이 성장하죠? 그러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지배의 이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뭘로 된다? 선정이 유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를 바꿀 땐 선정이 유리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쨌든 고려라는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고려를 세울 때는 선정이 필요했지만 세워진 이후에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 뭐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요? 교정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가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 이끌었었던 종파는 교정 중심입니다. 특히 이 의천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합은 해야 되겠는데 교정과 선정이 나누어져 있어서 맨날 싸우니까 통합은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해요. 야 싸우지 마. 통합하자. 통합하자. 그럼 뭐로 통합해? 우리 똑같이 지분 50대 50이야? 아니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교정이 더 중요하긴 해. 교정 중심인데 선정 내내 살짝 들어와 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말이 교관 겸수예요. 교관 겸수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교라는 것은요. 교리를 뜻합니다.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전에 있죠? 이건 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생각. 특히 이 선정은 참선이라든가 깨달음 이런 걸로 인해서 진리 수행 방법을 해나가잖아요.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아닙니까? 이것은 뭐 중심인 거예요? 당연히 선정 중심이 되는 것이겠죠. 즉, 교정과 선정을 같이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의 진리 수행 방법을 교관 겸수라고 합니다. 교가 먼저 나오니까요. 이것을 나오면 의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교장입니다. 교장. 교장을 막 어떤 몇몇 책에 찾아보면 속장경이라고도 나오고요. 신편제 종교장 청록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좀 크게 보시면 돼요. 이 교장이 편천됐다라는 것은 이 문종은 힘이 있다 보니까 당시 주변 나라도 많이 다녀요. 거란도 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중국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이 대장경에 대한 여러 목록들을 쫙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교장이에요. 이것을 몇몇 사람들은 속장경이라고도 평가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아주 풀네이밍은 신편제 종교장 청록 이거 잠시 뒤에 우리 서적파트 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화폐유통을 건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의천천태종 의천천태종 이게 중요하고요. 교정중심의 선정통합이었다. 무엇보다 교관겸수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기적으로는 무신정권시대 때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진울이 등장합니다. 그를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보조국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진울은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조계종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계 최대 종파죠. 진울 조계종 같은 ㅈ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으로 비슷하게 한 번만 따라해보실까요. 의천천태종 진울 조계종 진울 조계종이 됩니다. 조계종은 창시했어요. 조계종은 창시했고 그는요. 야 근데 생각해봐. 뭐 교정 웃기지마. 통합은 해야 되는 거. 인정. 그렇지만 선정중심으로 교정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참고로 의천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교정중심의 선정통합이 어느정도 완성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의천이 죽고 나자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등장했던 게 누굽니까. 진울입니다. 이 진울은요. 이런 진리수행 방법을 중요시 여겨요. 바로 도노 점수입니다. 이 도노라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깨달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근무하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모의고사 채점할 때 학생들이 아 나 진짜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왕쌤 나 공부할 거야.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들은 뭐야. 체크를 하면서 틀리니까 아 나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이 깨달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딱 있어요. 뭔가 하다가 빵 머리를 스치는 그런 깨달음. 그걸 도노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들어왔었던 도노를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노는 들어오지만 그 다음은 수행을 안 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너 진짜 공부할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지금 해도 정체력은 공부할 수 있어. 하고 나서 종료하고 자 인사하고 자 집에 가라. 하면 저한테 선생님. 저 진짜 공부할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공부할 거예요. 라고 했던 애가 막 크게 얘기해요. 야 오늘은 어디 PC방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아침 조회되면 또 얘기합니다. 야 어디 PC는 게임은 괜찮았어? 뭐 재밌었어? 이러면 어 선생님 뭐 안 봤어요. 뭐 가려고 하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도도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의 진리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쌍수예요. 정해쌍수라는 게 뭐냐면 선정의 정입니다. 즉 생각. 부처님의 지혜 즉 교리의 해입니다. 이 선정과 교정을 같이 수행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가 먼저 나와요. 선정이 먼저 나오잖아. 선정. 그 다음에 교정. 같이 수행이 된다. 아 선정중심의 교정통합. 그 다음에 도노 점수. 도노 점수 정해쌍수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수선사결사운동 수선사가 지금의 전라남도에 가면 송광사가 있죠. 송광사입니다. 수선사결사운동이. 특히 이 진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너무나 타락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막 많이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되는 거 아니다. 우린 뭐 해야 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종교의 기본. 독경. 경전 많이 읽고 선수행. 노동. 이런 거 하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심플해지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선사결사운동 이것은 시옷과 시옷이 같이 나와있네요. 송광사, 수선사결사운동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인물 비교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국청사 참관 했었고요. 교정중심의 선정통합 그래서 교관, 겸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진울은요. 진울, 주소개종 지읏지읏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노점수, 정해상수 즉 선정중심의 교정통합 수선사결사운동 수선사가 지금의 송광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진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해심이에요. 해심 해심 뭔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인물 같아요.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 진울의 제자입니다. 진울의 제자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유교랑 불교랑 어우 비슷한 게 아닌가 시작은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유불일치설이고요. 이 무신정권 이후에 원간섭기 때 뭐가 들어오죠? 성리학이 들어오죠. 성리학이 그냥 하나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러한 유불일치설이 있었기 때문에 수영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즉 이 해심이 주장했었던 유불일치설은요. 성리학 수영의 토대가 되었었다. 사상적 바탕이 되었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두시고 사실 이 해심하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해초가 있어요. 해초는 통일신라 때 누구죠? 왕오천축국전 기억나시죠? 그 인물은 신라 때 왕오천축국전 남겼던 인물이고요. 해심은 유불일치설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유교와 불교는 같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이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진울의 제자였었고요. 사실 저희 필기노트 상에서는 그 밑에 나오지만 요세라는 인물은 여기 진울이랑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도 역시 종교개혁운동을 펼쳐요. 야 우리가 너무 타락했어. 우리 진짜 반성해야 돼. 너 진짜 잘못한 거 없어? 얘기해봐. 너 뭐 잘했어?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참회라고 하죠. 이 참회를 불교에서는 법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회신앙 법화신앙을 강조했다. 이게 바로 요세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백년결사운동 백년사결사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전라도에 있는 만덕사에서 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수선사결사운동이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다 어느 시대 때요? 무신정권시대 때 거의 비슷하게 같이 있었던 인물들 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가 원간섭기로 갑니다. 불교가 타락하죠. 그러니까 세계사도 그렇지만 한국사도요. 종교가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경제적 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부패예요. 이들이 왜 불교가 타락했냐. 원간섭기 때 당시 권문세족들과 결탁을 해버리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당시에 이 사찰은요. 어마어마한 토지 어마어마한 노비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인들한테 엄청난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불교가 많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한 승려가 등장합니다. 니네 모습을 좀 바라보우 이게 뭐우 진짜 우리가 이래도 되겠소 하면서 정말 우리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하면서 나왔던 인물 바로 보우라고 있습니다. 보우는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명인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가도요. 명종 때 보우라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보우는 원간섭기 때랑 고려 말에 있었던 바로 그 스님입니다. 교단도 정비했고요. 니네 좀 바라보라고 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과정 가운데 바라보면서 신진사대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휴 저런 더러운 놈들 저런 불교는 진짜 없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신진사대부는 불교에 대한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씨 잡변 물론 이때쯤 쓰여진 게 아니라 이건 조금 더 이후에 쓰여진 거지만 불씨가 뭐죠? 불교의 씨앗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가 얘기한 잡스럽고 괴변스러운 이야기래요. 이거 정말로 제목 자체에서 어떻게 현랄하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씨 잡표 참고로 불씨 잡표 누가 썼죠? 정도전이 썼습니다.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장경은 우리가 정치 파트에서 쭉 배우면서 그거 많이 배웠습니다. 초조 대장경은 누구를 퇴치할 것을 막아낼 것을 염원했다?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입니다. 초조 대장경 거란의 침입을 퇴치를 원하면서 나오게 되었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 교장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교장을 천태종 만들었던 의천입니다. 의천 천태종 그 의천 의천이 교장 만들어서 뭐 만들었다?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당시 대장경의 대대적인 목록을 만들었었는데요. 송요 일본의 대장경들을 모아서 간행했다. 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속장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몇몇 책에는 속장경은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속장경 이것도 의천 교장 이것도 의천 그 다음에 신편제 종교장 총록 이것도 의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무신 시절 특히 원 대몽 항쟁기겠죠? 그래서 만들었던 거 바로 뭡니까? 팔만대장경 이건 진짜 제가 지난 여름에 다녀왔는데요. 보는데 문화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눅 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거룩한 그 느낌 정말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의 만들어지기는 13세기에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보관하는 것은 합천해인사 해인사에 보관 중이거든요. 해인사에 제가 사람을 한 명 보냈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해인사에 대해서 한번 만나고 오실까요? 실제로 이 대장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들이 워낙 많은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해충이라든가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바닷물에 오랫동안 잠궈나 뻘에 바로 담가 두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그 글자 8만장이 넘는 그 글자에 총 300자가 좀 넘게 매 경판마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정말로 동일한 글씨체로 바로 팠던 것이죠. 그것도 물론 거꾸로 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멋진 글씨 하면 유명한 게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죠. 추사 김정희가 대장경 판전을 보고 얘기하기를 마치 이것은 신선이 내려와서 쓴 것 같다. 라고 하는 아주 극찬의 말을 남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바다와 갯벌에 오랫동안 묻어둔 상태에서 만들어졌었고 또 그것을 너무나 과학적으로 보관해주고 있는 이 해인사 장경 판전 까지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팔만대장경 원래 팔만대장경의 정식명칭은 제조대장경입니다.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 경판이 팔만대장경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리고요. 세계기록문화유산입니다. 참고로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도대장경이 소실되자 다시 우리 불심으로 이거 막아내야 돼 라고 하면서 등장시켰던 게 이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 개 대장경이 나오면 초기의 초도대장경 거란침이 막으면서 등장했습니다. 문벌귀족시대 때는 의천이 교장 신편제 종교장 총농 만들었었고요. 주변 나라들 다니면서 대장경 모아서 간행했고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 시기 때 특히 대몽항쟁기 때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 꼭꼭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사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것만 봐도 뭔가 좀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어떻게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700년이 넘어져요. 700년 전에 만들어진 이게 안 뒤틀려요. 이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장경판전 역시 상당한 과학적 기술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는 신라 하대 때 들어왔습니다. 신라 말에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호족들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줬던 것이 바로 풍수지리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초기에는 서경길치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요? 태조 왕건이 서경 중요하게 여겨라. 3분의 1씩 왕 거기가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훈요십조의 북진정책을 확실하게 주장하면서 서경길치설이 나왔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경은요. 개경은 지금의 개경입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 기억나시죠? 동경은 지금의 경주 남경은 지금의 서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개경, 서경, 동경이 삼경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남경이 추가되었다. 요거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지도상에서 한번 보실게요. 우리 통치조직했던 것도 한번 같이 복습해볼까요? 문제 푸시다가 동계, 북계 요런 단어들 나온다? 아하 고려구나. 경상도, 전라도는 조선에도 있긴 하지만 양광도가 나온다? 이거 무조건 고려구나. 요렇게 해주시고요. 서해도, 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고요. 개경 요 주변이 경기도 라고 당시엔 불렸었습니다. 그랬었고 또 다른 경우는요. 요기 지금의 평양 서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경 지금의 경주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삼경이었다가 그 이후엔 뭐가 추가됐다? 서울 바로 남경이 추가되었었다. 요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는 개경 땅이 다 했어. 서경으로 우리 떠야 돼. 서경으로 가야 돼. 라고 주장했었죠. 그게 지금의 평양으로 가자고 주장했었던 그 근거가 바로 풍수지리소지죠. 자 내가 풍수지리소지 좀 아는데 지금 개경의 기운은 쇠하고 있고 서경의 기운은 승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 서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었고 특히 이걸 누가 그렇게 아주 높게 평가했다? 단지의 신치호 선생님께서 조선 1천년 역사 이래 제1대 사건이다. 실제로 이 서경천조운동이 진압당하면서 우리 역사가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또 중국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이것을 조선 제1천년 역사 이래 제1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고요. 이게 이제 좌절되고 그 이후부터 한 요 언저리 때 고려 중기 때부터 남경길치설은 여전히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 남경길치설이 쭉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다가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이 천도하게 되었고요. 이 풍수지리설이 조선시대로 가면 어떤 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냐면 산속문제 특히 뭐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보면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의 조상의 몇 자리를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땅의 기운 이 선조들이 있는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후세 사람들이 뭐 길룡 화복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조선시대 오면서 산속문제라고 하죠. 그런 게 더 강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요 내용 쭉 말씀드렸고요. 제 오늘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의천과 진우를 비교하는 거.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진울 조개종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까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한번 풀면서 마무리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심화 54회가 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으랍니다. 이곳은 가가 불교개혁운동을 전개한 순천 송광사랍니다. 그의 진리수행 방법으로 도노 점수 순간적인 깨달음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누구였습니까? 진울 조개종 펼쳤던 바로 논호 점수하면 선정중심의 교정통합을 가져갔던 진울이 되겠죠. 1번입니다.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 이거 제가 서적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쿤이라는 인물이고요. 2번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이거 누구죠? 아주 의상스타일 좋았었던 의상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의상은 많이 나옵니다. 화엄일승법계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 선정의 정 선종과 교종 표총님이 지으니까 교종이겠죠. 교종을 같이 수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울 아니겠습니까? 맞죠?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입니다. 불교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의천 천태종 천태종 만들었었던 의천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보현시번가를 지어 불교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누구죠? 광종 때 규법사 주직까지 했었던 바로 균여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 53회입니다.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경흥왕사 터에서 출토된 대각국사 묘지명의 탑본이고요. 문정의 넷째 아들인 그가 송해 유학하고 돌아온 후 북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 나머지만 하더라도 요걸로도 알 수 있고 요걸로도 알 수 있지만 의천 천태종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의천이죠. 그쵸? 의천 나왔습니다. 자, 의천은요. 1번 정의쌍수와 도노점수는 누구야? 진울 조계종 만들었던 진울 아닙니까? 무예가 기억나시나요? 요 나미아비탑 관세음보살 기억나시죠? 자, 의천이 아니라 이 누굽니까? 바로 원효대사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을 건의하였다. 요건 자장법사가 되겠습니다. 자, 황룡사 구축목탑 누구 때 지었죠? 선덕영왕입니다. 자, 4번입니다. 백년결사를 통해 불교정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요새 참문제야 라고 했었던 바로 그 인물 요새가 되겠고요. 5번 교장을 설치하고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불교 경전추석서를 편찬하였다. 바로 의천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교 문화 파트 첫 시간 잘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교 두 번째 문화 두 번째로 해서 유학과 역사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니네네가 이러고 진짜 너희는 양심도 없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안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고려 문화 두 번째고요. 전체 강의로도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딸 딱 봐도 좀 딱딱해. 딱딱해. 유학 흐름 그 다음에 역사책 이게 제가 이제 조선에 가면 그 서적 파트 진짜 거의 토 나올 정도로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물론 그걸 억지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중에서도 좀 나오는 거 중요한 것도 중심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시대별로 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요. 다섯 개의 시대 구분이 돼 있고 시기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유학의 흐름 유학의 흐름과 함께 나오는 게 역사책이죠. 역사책은 실제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들어갑니다. 먼저 유학의 흐름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초기에 유학은 기본적으로 자주적이죠. 왜? 권한이 왔을 때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유학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실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여기서의 유학이라 하면 초기의 유학은 어떤 유학이었었다? 맞습니다. 훈고학적 유학이었습니다. 훈고학적 유학이 쭉 들어왔던 거예요. 경전의 자구해석을 중요하게 여겼던 훈고학적 유학이 쭉 들어왔었던 것이고 이것이 원간섭기 넘어가면서 저 유학의 흐름이 성리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단어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성리학이 아니었다고 이때까지는 아직 그 정도만 기억해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초기 때는 자주적이었었는데요. 광종 때 과거제 쌍기의 건이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성종이 등장합니다. 성종이 국자감 고려 사람들은 무슨 국 좋아했다? 감자국 좋아했다. 유치하지만 안 까먹지 않아요? 이거 딱 좋죠. 바래 사람들은 감자로 술만 들었다. 주자감 이거는 국자감 이거 기억해두시고요. 여기 안에서도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시 여겼을까요? 당연히 유학부 중심이었겠죠. 그 다음에 향교가 있었어요. 이 향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겠죠? 각 지방에 있던 학교였고 이것은 서민자재도 입학이 가능했었습니다. 어쨌든 성종하면 같이 나오는 정치 파트너로는 최승로 그가 올렸었던 시무 28조 이것도 다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냐? 그렇다니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한 번 제대로만 공부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도 훨씬 쉬워져요. 그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보수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저도 요새 되게 보면 한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진보적인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보수화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 많아. 이 당시에 자주적이던 유학적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 중대 문벌귀적대 오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바뀌는 거 싫어하는 거죠. 아니 근데 참고로 여러분 보수라는 말이 나쁜 말이 결코 아닌 거 알죠? 보수라는 건 뭡니까? 과거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수고요. 진보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바뀌는 새로운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말 자체에서는 뭐가 좋고 싫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보수적이었습니다. 문벌귀족대였으니까 그랬겠죠. 그 중에서도 누구 최충 해동공자로까지 아주 칭송망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왜 중요하냐 그가 누구였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말로 따지자면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위원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와서 학원을 차려 구제학당이야 구제학당은 다른 말로 문헌공도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수능 출제위원장이 그 다음날 그 해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수험생들이 있는데 뭘 차려? 바로 수능 학원을 차려요. 사람들이 갈까 안 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렇게 되면서 최충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어떤 엄청난 학원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학 12도라고 하고요. 이것을 교과서적인 용어로는 관학에 위축되었다. 그렇게 평가해요. 관학에 위축이란 말은 즉 공교육의 위기예요. 다 그냥 학원만 가는 거야. 왜? 아니 수능 출제위원장이 결과적으로 학원까지 만들었으니 그가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또 수능에 나올 과거에 나올 거 아닙니까? 과거제 총 책임진 자가 학원 만드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이걸 우리는 관학에 있죠. 어 선생님 그러면 요즘에 우리 공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거냐?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공교육의 위기가 왔다. 그럼 우리는 하나같이 어떻게 되죠? EBS를 강화시킨다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또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교육의 회복? 이렇게도 표현하겠지만 관학을 진흥시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양현고라고 합니다. 이 양현고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펀드를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장학기금을 만들어놓으면 이자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학기금 장학금을 주면서 후원하는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칠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칠재라는 건 뭐냐면요. 일종의 전문 강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보충수업 이런 걸 만드는 것이죠. 공립학교를 다니면 너네 특별 보충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스타 강사들 데리고 와서 수업을 하는 칠재라고 하고요. 서적포라고 합니다. 서적포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게 하는 것이죠. 공교육기관에서 즉 양현고라는 단어라든가 칠재라는 단어라든가 서적포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아하 관학지능책의 하나구나 그 정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최충 그리고 인해서 관학이 위충됐다 그것에 대한 관학지능책 이 패턴이 중기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기억해두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유학이요. 계속 갑니다. 무신집권기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말 하나 많았지 뭐. 무신집권기 때 잘 됐겠습니까? 칼로 하고 이유민이 으스러 터서 죽이고 이러는데 유학은 당연히 침체됐겠죠. 그러다가 다시 원간섭기 때 성리학이 수용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성리학이 수용돼요. 성리학이. 이러한 성리학. 성리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애잔한 학문입니다. 이민족한테 쫓겨서 쫓겨서 자신의 근거지를 빼앗기고 왔었던 한족들 특히 남성시대 때 송나라 말기 때입니다. 남성시대 때 한족들이 니네 그래봤자 오랑캐야 인마 이러면서 만들었던 게 성리학이에요. 이게 성리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안양이 소개했는데 이 우주의 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니네가 힘 있어봤자 너네는 오랑캐고 그래봤자 니네 심성은 너네는 오랑캐야 그러한 원리는 바뀌지 않아 이게 원리야 라고 했던 거예요. 좀 애잔한 학문입니다. 상당한 자위 상당히 자기 위안적인 그런 학문이 있던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것이 뭐 이러한 것 아주 깊게 되는 건 윤리문제고요. 우리는 지금 한국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안양이 처음 소개했다. 요게 포인트고요. 안양이 소개했고 이 안양의 다음 세대 정도가 이재현으로 이어지거든요. 이재현은 잠시 뒤에 관련된 책도 하나 씁니다. 사략이라는 책도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제자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안양과 이재현은. 근데 이재현이 아주 꼬맣대 안양이 되게 높게 평가했대요. 아 저 녀석 참 저거 똘똘하네. 아주 큰일 하겠네. 이렇게 칭찬도 해줬다고 하고요. 안양의 제자가 또 이재현이 스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금 약간 포괄적으로 보자면 사제관계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적인 사제관계는 아니었었으니까요. 근데 사제도 아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안양이 소개했었고 그것을 이재현이 받아들이면서 더 크게 당시에 더 큰 학문으로 받아들였었다. 이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 당시의 인물 원간섭기 때 원나라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이 만나서 교류했던 장소로 유명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권당권당 망권당이에요.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망권당은 나옵니다. 이 학자들 어떤 어떤 학자들이요? 누구와? 원의 학자들과 고려의 학자들이 여기서 열려있는 국립도서관이라고 좀 보긴 그렇고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넌 생각 어떻게 성장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이들이 교류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배워갔다. 하는 것이죠. 원간섭기 때입니다. 그러다가 후기되면 성리학이 점점점점 발전합니다. 특히 이재현이 누구의 스승이냐면 스승사람이 성장하는데 이세계 영향을 주었었고요. 이 이세계 당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인물들의 최종적인 다슴 스승이에요. 정몽주 마지막까지 선주께서 철퇴맞던 정몽주 권근 정도전 이런 인물들이 다 하나 같은 스승이 바로 이세계다.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들이 성장하면서 등장했었던 세력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하고요. 이렇게 성장했었던 신진사대부는 누구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권문세족 또 권문세족과 결탁해 있던 불교 세력들에 대해서 니네가 이러고 진짜 너네는 양심도 없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무슨 책? 정도전 있었던 맞습니다. 불씨 잡변 같은 게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의 메인 테마죠? 바로 서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적으로 가보자면 초기에는요. 칠대실록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역사학계 입장에서는 몹시나 안타깝게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금에 현존하지 않아요. 임진왜란 소실됐어요. 선생님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역사가 불량이 많잖아요. 불량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요. 그 어디 어디를 보더라도요. 조선 불량이 제일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가까운 왕조니까 그렇겠죠. 그렇게도 하겠지만 기록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칠대실록이 있었다? 조선과 고려가 불량 차이가 거의 안 났을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양이 너무나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저같은 역사선생 이나 혹은 역사학계 입장에선 이 당시 고려 초기에 역사가 존재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안타까움이 사실 있죠. 그렇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다행스럽게도 현존하지는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신라중기 때 가면 바로 부식부식 김부식 김부식이 1145년에 삼국사기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김부식이 모두 진압했었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도 진압했던 인물이 김부식이에요. 즉 이건 연도는 외우실 필요 없는 건데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1135년에서 36년에 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진압하고 그러고 나서 10년 뒤인 1145년도에 삼국사기를 집필하게 됩니다. 김부식 자체는요.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는요.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대 역사가요. 그 근거가 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최고가 가장 오래됐다라는 말보다는 진짜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더 맞겠고요. 유교적 합리주의사관 이 표현도 선지로 잘 나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사관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책을 썼다. 이러한 느낌 봐주시고요. 자, 이거 형광펜입니다. 전체 전체 기 전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역사 서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기 전체 양식이 있고 편연체 양식이 있어요. 편연체는 쉽습니다. 뭐죠? 시간의 흐름대로 쓰면 돼. 시간의 흐름대로 쭉 쓰면 돼. 쭉 쓰면 돼. 이게 편연체고요. 시간의 흐름대로. 기 전체라는 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기 즉 황제의 역사 역대 황제의 역사를 쭉 써요. 그리고 세가 제후들의 역사 쭉 써요. 열전 당대에 있었던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 유명한 인물들 있죠. 그 사람들 역사 쭉 써요. 연표 정리하고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형태를 기전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전체 양식은 원래 사기라는 역사책 있죠. 사마천 이라는 인물이 썼거든요. 한나라 때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있었던 인물인데 말 잘못 하다가 당시에 한무제 한테 뭐 짤려요. 궁형 남성의 그거가 제한 당하는 거죠. 커팅이 당하는 거죠. 그러한 아픔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 써왔었던 보통 너 궁형 당할래 죽을래 그러면 죽는대요. 원래 사마천 한테는 했던 업적도 있으니까 세 개를 줬다라고 하죠. 너 선지를 줄게. 니가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그냥 죽는 거. 두 번째 50만 전에 벌금 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궁형 설마 너 궁형 하겠니 하라고요. 일단 50만 전 은 어느 정도 냐 하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5천 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낼 수가 없잖아. 한 당하느니 그냥 죽겠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많은데 사마천 은요.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써왔었던 역사책을 마무리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궁형 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 잃고 일어날 때마다 막 오장육부가 몇 번을 뒤틀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고생 고생 끝에 사기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동양 최고의 역사서죠. 그게 사마천 사기 에요. 이러한 틀을 갖고 와서 이 틀을 그대로 갖고 와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전체전 황제의 역사 제후의 역사 그 다음에 일반 당시에 유명인들의 역사 그 다음에 표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무신집권기 때 가면요. 이규보라는 약간 낭만이 살아있는 인물이 있어요. 술 좋아하고 낭만이 있었던 이규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얘기를 하나 빼놨다. 신라 계승의식 신라 계승의식 왜 그러냐? 그는요 김부식이 신라계에요. 그래서 신라 중심으로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근거로 하거든요. BC 57년에 신라가 만들어지고요. BC 37년도에 고구려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BC 18년에 백제가 만들어졌다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역사가 들을 볼 때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누가 봐도 신라가 초기 발전이 가장 뒤처졌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료 분석을 좀 해보면 김부식이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신라계였기 때문에 신라를 좀 과하게 끌어올린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역사계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무신직권으로 옵니다. 무신직권입니다. 이규보의 동명 왕편. 이규보는요. 야 우리 고구려의 역사 한 번 나 기록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고구려 권국 초기의 역사를 동명 왕편이라는 체결을 펴내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확실하게 보여줬었고요. 무신직권기 때 또 한 명의 인물 각훈이라는 인물이요. 당시에 유명 승려들의 역사를 승려들의 이야기를 쭉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해동고승전 삼국에서 고려의 유명 승려들의 기록을 남겼던 것을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입니다. 원간섭기 때 뭐가 나오냐면 삼국유사의 이련이 나와요. 요거 일단 제가 외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헷갈려서 틀렸어요. 중학교 당시 시험에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는 김부 시기 썼고요. 삼국유사는 일 연 승이 쓰지 않았습니까? 앞에가 다 삼국이야. 그쵸? 그리고 조금 애매해. 근데 요 가운데 삼국유사가 있고 일 연이 있어요. 아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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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응 오시고요. 삼국사기는 김부 누가 있습니까?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 김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유치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저는 이때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었었는데 다 맞으려고 요거 하나 틀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 그냥 요거 이응 이응 요것만 연결해줘도 안 틀렸을걸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헷갈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건 삼국유사의 이련 역시 이응 이응 특히 삼국유사가 우리가 문제를 물어보면 가장 핵심이 불교사 중심이다 야사 설화가 나와있다 이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단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시대로 돌아가서 원간섭기 때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고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되게 좀 못난 나라죠. 고려가 약했기 때문에 공려 그 10대 여러 소녀들의 공려의 삶이 몇백명 몇천명이 거의 다 그냥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린 왜 이렇게 꼬랐어?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자존감이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땐 역사가가 등장하죠. 우리나라 꼬리지 않았어.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야 우리 진짜 하늘이 선택한 나라야 걱정하지마 라고 하면서 어? 뭐 근거가 뭐야? 근거가 뭐야? 우리 단군이 후손이야 라고 하면서 단군의 기록 최초로 왜? 당시에 떨어지 전 자존감을 다시 한번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죠.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 우리 시작이 단군이야 우리 아마 지금은 좀 힘들지만 점점 좋아질 거야 라는 의미 자존감이 떨어지던 시기에 바로 등장했던 것이 단군에 대한 기록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일연이 스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사 중심으로 역사서술이 돼 있었다. 그리고 삼국사기가 상당히 약간의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정사 중심이라면 일연은요. 약간 야사 중심 민간 설화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솔직히 읽으려면 이게 더 재밌어요. 삼국사기보단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책 비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인 테마 아닙니까?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기전체 양식이었었고요.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삼국유사일연 이응이 되겠고요. 단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있었고 불교사 중심 야사, 설화가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두 책 구분하시는 거 너무너무 너무 중요하옵나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군에 대한 기록을 얘기할 때 또 하나 빠짐없이 얘기해야 되는 게 이승휴의 제왕운기예요.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이승휴. 단군에 대한 최초 기록은 1연이지만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승휴도 제왕운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기에도 단군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승휴의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거의 대빙할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또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제왕운기 이승휴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후기 오면 아까 그 안양으로부터 학문 전달받았었던 이재현이라는 인물 있죠. 어 선생님 그때는 원간섭기라고 써놨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정확한 기준 없는 겁니다. 이제 사이가 있는 거니까 자 이 제완은요. 사략이라는 책을 남겼었고 이 책은요. 대의명분을 상당히 중시해겼었고 특히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들어가 있다. 그거가 바로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 원간섭기 때 그 이후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성리학하면 또 대의명분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깔끔하게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깔끔하게 한 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딱 기억 제가 볼 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메인 테마는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최충 최충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 있죠. 다중의 동명왕편 중요합니다. 선지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것도 저희 지난 강의 나왔을 때 같이 나왔었습니다. 선지로 뿐만 아니라 이승희의 제왕공기는 본 문제로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략에 썼던 이재연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재연의 사략을 이해하려면 여기 앞에 성리학에 수용되는 과정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문제 풀면서 과연 기출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심화 54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왕명을 받아 편찬한 역사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알아야 한다는 폐하의 말씀에 따라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 누굽니까? 김부식이죠. 김부식의 이 역사책 삼국 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남북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누구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나왔던 개념이 되겠고요.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이것은 저희가 조선시대 가면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것 같는데요. 조선왕조 신록이 사실은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었죠. 기억해 두시고요. 이 선지는 은근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3번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이거는 뭐 어떤 책이요? 삼국유사라든가 제왕웅기 같은 게 여기 해당되겠죠. 4번입니다. 본기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삼국사기 기전체 정확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고구려 관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이거 뭡니까? 동명왕편 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심화 55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다른 내용보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사략 이재현 삼국사기 김부식 삼국유사 이련 제왕웅기 이승유 해동고승전 각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가는 사략이어야 되는데 불교사 중심이라니요. 사략은 대의명분을 엄청나게 중시하였던 거 아닙니까? 자 나는 삼국사기인데요. 사초와 시정기 이거 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죠. 이거 뭐라고요? 조선왕교실록이 이러한 편찬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삼국유사가 다인데요. 다에 대한 설명 볼까요? 유교사관에 입각한 기전체 형식은 삼국사기가 되겠죠. 삼국유사가 아니라 자 제왕웅기입니다. 제왕웅기는요. 당군부터 충혈왕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하였었다.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정답 되겠고요. 해동고승전 각훈이 썼던 책인데 각목체로 고려왕조를 정리하였다. 이거랑 관련 없죠. 이건 고승들에 대한 역사가 되겠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역사책에 나와서 살짝 딱딱했을 수 있지만 이게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꼭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로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이 그런 댓글을 올려주더라고요. 선생님은 인사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나요? 그럼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고요. 특히 오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역사문화유산 그중에서도 불상 탑 이 파트 오늘은 뭐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저희 이유성환 한국사회 여러분 최대 장점 아닙니까? 그것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 고대 문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풀네임을 다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오히려 선생님 뭐 화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요? 아니요. 사실은 저도 가끔 헷갈리고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거 다 외우는 게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외우시고. 근데 어떤 불상을 딱 보고 아 저거 어느 시대 이걸 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솔직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웬만한 역사 선생님들도 이거 풀네임 다 기억 못 하십니다. 각 세대별로. 왜 그러냐면 과거 교과서랑 이게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이거 했어요. 철불로 가면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애, 좌상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광주, 충국리, 철불이었어요. 10년 전 교과서가. 그때 쉬웠어. 그냥 광주. 그렇죠?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 광주는. 경기도 광주에 광주, 충국리. 당시에 그 지명이 충국리죠. 그냥 철불했으면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수십 년을 써 오다가 광주 충국리 철불로 수십 년을 써 오다가 그 이후 교과서로 이름이 넘어오면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일단 지명도 최근 걸로 바꾸고 그냥 광주했으면 끝나는 게 하남에 하사, 창동이 있대요. 이때 그리고 철조 이거는 이제 재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석가, 열애, 좌상 앉아 계시잖아요. 석가, 열애가 그러니까 이게 플레임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남에 하사, 창동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도 이 강의된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이 플레임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애, 좌상인데 이걸 보는 순간 아하 고려 초기 철불 끝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논산 관촉사에 나가 있는 유성환 특파원 여러분 이 불상 어느 시대죠? 맞습니다. 고려 초기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우리가 흔히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얼굴이 매우 크고 손이 큰 그런 모습이 인상적인 마치 이것은 호적을 형상화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를 받고 있는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는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불상 꼭 꼭 기억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죠. 바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은진미륵이라고도 말씀드렸고 다른 말로 얼굴이 커요. 우리가 보통 미나 미녀를 얘기할 때 팔등신 미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팔등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몸 전체 비율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이 8분의 1 정도 되면 팔등신이잖아요. 칠등신만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 키인데요. 여기가 전체 키고 여기가 몸인데 이게 얼굴이야. 이등신이야. 이걸 얼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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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 근데 사실은 이게 논산 관촉사에 제가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영상 보여드렸고 석조. 이게 돌로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륵보살 입상 써있으니까 미륵보살 입상이라는 것인데 이걸 보시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무슨 우리가 문화재청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거 안다라고 해서 사실은 네이밍을 몰라서 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얼큰이 은진미륵 이 정도로만 봐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되셨죠? 저랑 옷 내 얼굴이 더 크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파주 용미리 마의 입을 입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얼굴이 누구를 형성한 것이다? 호족을 형성한 것이다. 그거 포인트 왜? 고려 초기의 지배층이 호족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호족이 봐봐 좀 많이 먹은 사람 같잖아요. 고기랑 이런 것들 그런 느낌 봐줘 좀 들어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고려 초기에는요. 대형 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파주 용미리에 가시면 마의 입을 입상이 있습니다. 뭐 또 파주 용미리는 지명이죠? 파주 용미리 마의 불 마의 불이라는 건 이렇게 돌의 한쪽면 내지는 그 주변에 이렇게 새긴 불상을 마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불상이 서있네요.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걸 플레임으로 기억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파 2 파주에는 두 불상이 있다. 파 2 아니면 뭐 2파로 가든지 2파 2파 파 2 파주에는 두 불상이 있다. 파주에는 두 불상이 있다. 그 정도만 봐주셔도 큰 불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 가시면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에 보는 것이고 이 얼굴은 다시 마의 불을 만들어 놓고 얼굴을 다시 갖다 붙인 그 불상이 되겠습니다.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찍은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제 카메라로 이 불상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문화재는 저희 유성환 한국사 유튜브 채널의 최대 장점 아닙니까? 우리 강피디께서 또 이것은 고려 문화로만 해서 또 한 번 다시 여러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이거 네이밍 필요 없습니다. 네이밍 필요 없습니다. 철불 나왔다. 고려초기 대형석불 나왔다. 안동 얼쿠니 파주 가면 이불 두부상 나오는 거 안동 이천동 이천내지는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은요 얼굴 갖다 붙였다. 고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큰 석굴은 좋긴 한데 뭔가 조형미라든가 균형미는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중기로 넘어오면서 좀 달라져요. 특히 여러분 영주 부석사 아 뭐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이다라고 해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바로 영주 부석사는 유명한 게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죠. 배울림 기둥이 있는 뿐만 아니라 불상도 있어요. 불상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에요. 이것은 뭐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하고 물론 이 고려 초기는 좀 크긴 했지만 균형미가 부족했던 건 여기서는 균형미가 완전히 보완이 됐습니다.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이 플레임 이런 거 기억하지 말라고 기억 안 하셔도 돼. 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 같네 이런 느낌 아하 이거 영주에 가면 부석사가 있고요. 그 부석사에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이게 중기 때였었고요.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초기 때는 좀 크다. 크다. 그렇지만 약간 투박한 느낌은 좀 있다. 중기 때로 오면서 상당히 균형미 조합미가 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제 탑입니다. 탑은 사실은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고대 문화 있죠. 고대 문화에서 나오는 고대 탑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발해 통일 신라 때 것이나 여기 고려 것이랑 구분하는 것 이게 가장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가 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개성 불일사 5층 석탑이 있대요. 부여 무량사 5층 석탑이 있대요. 그냥 5층의 고려 부스상의 초기 형태가 5층이었답니다. 이거 두 개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단독 문제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뭔가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 플레임 별 필요 없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승탑 말씀드렸습니다. 승탑은 제가 잠시 뒤에 이 승탑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거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승탑 하나 말씀하면서 화순 쌍봉사 철감산상 승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 고려 때 승탑이거든요. 이거는 여주에 가면 고달사지가 있는데 거기 승탑이고요. 이것은 충주 정투사지 홍법국사 승탑이에요. 참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개 딱 나눠서요. 통일신라 거 고려 거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돼요. 딱 보면 사진에서 한번 느껴지지 않나요? 이 끝에가 좀 약간 깨지고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이 있죠? 세월의 흔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통일신라 거에요. 이 풀레임은 모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그러면 이거 승탑 승탑은 탑은 부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승탑은 유명 승려들 사리가 보관되다 이렇게 해서 유명 승려를 상징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주에 그 여주에 가면 고달사지 승탑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뾰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긴 깨졌는데 여긴 뾰쭉 올라와 있네요. 여기도 좀 뾰쭉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끝에 아주 이 메이드가 여전히 메이드 돼 있는 작품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아 요런 게 두 개가 있구나. 요거 나오면 아 고려시대 거 조금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있으면 아 통일신라 거 그렇게만 구분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거 두 개 구분은요? 제가 볼 땐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것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공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홈법국사라고 하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요거 두 개까지 구분하는 건 제가 봐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두 개 나오면 세월의 흔적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 나오면 어느 시대? 고려시대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만들었던 게 지금의 그 평창에 가시면 월정사가 있거든요.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이 있어요. 요거는 월정사는 사찰을 얘기한 것이고요. 팔각이란 건 뭐냐면 이것이 위에서 봤을 때 팔각형이에요. 요렇게 제가 잘 못 그렸네요. 이게 이제 팔각형 팔각형 형태의 모습이고요. 요게 구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중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층수가 되게 올라가요. 층수가 되게 올라갑니다. 그거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정 팔각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있습니다. 이 경천사지 10층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원나라의 불교 중에 라마교라는 불교가 있었거든요. 티베트 불교 라마교가 있었는데 그 라마교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층수가 좀 높아지면서 느낌을 한번 보세요. 약간 티베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가지셨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고려 말에 만들어졌던 경천사지랑 월정사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있다. 요것도 있지만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근데 배경은 웬만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뒤에 배경을 다 날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거 두 개는 그나마 괜찮아. 월정사 8각 9층석탑과 경천사지 10층석탑 요거는 괜찮은데 이거 두 개는 나오면 진짜 헷갈려 하세요. 이름도 비슷해. 고려 말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것이 경천사지 10층석탑이고요.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게 원각사지 10층석탑이거든요. 이게 지금의 탑골공원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가 쭉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옆에 어떤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아하 가천대 지금 학생들은 가천대학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가천대 이전에 전신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경원대였어요. 원래는. 제가 학교 갈 때만 해도 경원대학교였습니다. 경원대. 경원대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가천대라는 이름보다 물론 가천대 측에서는 자신들이 가천대를 더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 한국사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경원대학교 기억하세요. 그래서 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이 그 다음 나옵니다. 경원대. 경천사지 10층석탑이 먼저 여기가 고렷대였었고요. 원각사지 10층석탑이 조선대입니다. 경원대 기억해 두시고요. 경천사지 10층석탑 먼저 고렷대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석탑 조선 초기가 되겠습니다. 양식은 거의 비슷해요. 양식은 거의 비슷해요. 배경이 날리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진만으로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원껏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이 두 사진을 보기에 같이 내고 선지에 같이 내고 맞추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 네이밍은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네이밍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탑에서 네이밍을 하나 기억하시려면 경원대학교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경천사지 원각사지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무슨 사가 나온다는 건 여전히 사찰이 있는 것은 무슨 무슨 사 삼층석탑 불국사 삼층석탑 같은 게 그런 거고 여기 원각사지라든가 경천사지라는 것은 터만 남아있는 사찰에 터만 남아있는 것을 사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원대학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 위에 거 두 개 크게 의미 없어 보여요. 승탑도 이 쌍봉사 철감성사 승탑과 정도만 구분하시는 거 통일신라 때 거랑 고려 때 것만 구분해 두시면 좋을 거 같고 오히려 은근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평창에 가면 오대산에 있고요. 경천사지 십층석탑 원나라에 영향을 받았었고 이게 지금의 국립중앙만물관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이것이죠.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심포양식과 다포양식 내지는 여기 앞에 심을 넣어서 다심포라고도 하거든요. 이 주심포양식과 다포양식 그거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목조건축물을 얘기할 땐 가장 주심포양식과 다포양식 다심포라고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흔히 두 개를 구분하는데요. 바로 보고 계신 건축물은 주심포양식 바로 이 기둥에 공포가 하나가 딱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심포양식 중에는 유명한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세 개가 삼총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GTT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공포가 하나 있으면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 있는 거 주심포 이거 좋다. 그리고 다심포라는 거 내지는 다포라는 것은 뭐다? 기둥과 기둥 사이 공포가 하나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걸 다포 내지는 다심포라고 한다고요. 되셨죠? 이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일단 다시 한번 혹시라도 설명이 안 되셨을까 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공포라는 게 있어요. 공포라는 걸 왜 만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지붕을 보면 되게 신기했거든요. 지붕의 모개가 엄청나게 무거울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둥 별로 표면적이 넓지 않은 이 기둥이 이 엄청나게 무거운 지붕을 받치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그냥 뚫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지붕이 폭삭 주저앉겠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요. 짱구를 굴려요. 여기에 이 정도만 표면적을 두면 부담이 되니까 이 표면적을 좀 늘리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늘리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다 이 지붕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공포라고 한다고. 이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 이렇게 있는 걸 주심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포가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다포 내지는 다심포라고 한다고요. 이건 그냥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큰 문제 없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주심포 양식이 이게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주심포 내지는 주포라고 하는 것에 안동사, 봉정사,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우리나라 3대 목조 건축물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 안동, 봉정사, 극락전.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고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거기 가면 이 배흘림, 배흘림 기둥이 있죠. 잠시 뒤에 사진 자료 같이 한번 봅시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도 역시 만만치 않은 게 좋은데 하나 먼저 보여드리자면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최고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여기 보시면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아하 주심포 양식이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살짝 옆으로 돌아와서 여기 앞에 탑이 있어가지고요. 살짝 옆으로 돌아와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거 아... 아... 벌써부터 좋아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영주, 부석사, 무량수. 영주에 가시면요. 여러분, 부석사는 무조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노을 질 때 가보세요. 아... 너무 좋아. 특히 다른 사찰들은요. 사실은 주차를 하고 사찰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영주, 부석사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좀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걸어 올라가는 게 올라갈 땐 살짝 힘든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탁 올라가서 쫙 바라보는 순간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한번 여기 사찰을 한번 들릴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고저넉한 그 시간에 노을이 싹 지면서 아... 그 다음에 아... 그거 모든 게 이렇게 막 마무리로 돌아가는데 더운 한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여기 영주, 부석사 가면 이 기둥 부석사, 무량수전에 여기가 원래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 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둥이 이렇게 일자로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이거보다 여기 배울림 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 배쪽, 가운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운데가 조금 더 도톰해요. 이게 밑적으로도 좋고요. 실제로 중량도 이것이 저요. 잘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티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예전에 유명한 책. 부석사, 무량수장 배울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누가? 제가 한번 딱 만져봤죠. 일단 배울 한번 만지고요. 싹 기대어 봤습니다. 아... 대표적인 컨셉 사진 토 나온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거 딱 읽으면서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야, 멋있어 보이냐? 이렇게 찍었는데 나는 이 사진 꽤 괜찮거든. 괜찮고요. 제가 인스타에도 남겨놨었는데 아, 선생님 멋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100% 콘셉트입니다. 제가 생각했다기보단 나 찍었나? 깡피디가 나 찍었나? 이렇게 했던 역시 배울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광경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사찰 싫은데요? 저도 다녀요. 근데 여러분, 사찰을 불교로 보지 마시고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이것보단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봐주시면 훨씬 더 우리 문화유산을 더 가깝게 받아들이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예산에 가면 수덕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3대장 주심포 양식의 상대장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런 거 나오면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혹시 이제 약간 부모님 세대 정도가 되면 자녀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아, 주말 코스로 여행 한번 가족여행으로 다니면서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 양식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오늘은 영주에 가서 부석사 무량수전 배울림기둥이 한번 기대해 볼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포 양식은요. 다포 양식 이게 사실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기둥과 기둥이 있는데요. 공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다신포 내지는 다포 성불사 응징전인데 아마 이걸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문화 파트가 문화 파트가 꼭 재미있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심화 56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성안에 소재가 된 탑으로 오른 걸 찾으랍니다. 봤더니 원의 영향을 받아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학교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경원대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원각사지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고려 말에 만들어졌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겠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높은 거 찾아야 되겠죠? 이거네. 정답 5번. 그쵸. 이것도 약간 헷갈리지만 좀 소울이 다르죠? 이것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겠고요. 1번은 뭡니까? 불국사 3층 석탑. 이게 좀 나왔습니다. 구례 가문 화엄사가 있거든요. 여기 사자가 있어요. 사자 4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사 사사자 상침 석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짝만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어디 양양에 가시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다. 이게 특히 탑신부에 부조가 있는 걸로 유명하다. 이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5회가 되겠고요. 2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찾아가보자고요. 이 불상은 천연암벽을 이용하여 몸체를 만들고 머리를 따로 만들어 올렸답니다. 조형민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양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려 초기의 일반적인 특징이 확실한 게 없나 싶었더니 이게 나와있네요. 경기도 파주시 아 파주하면 파2 기억나십니까? 아 파주에는 이 불상이 있었다. 두 불상이 같이 서있었죠. 아 정답 찾으면 돼요. 일반 찾으면 돼. 근데 사실은 이것은 풀네임을 기억하려면 더 힘들죠. 사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게 다 고려시대 불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안동 이천동불도 있고요. 여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도 다 고려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파2 파주 안동 논산 이렇게 지역명으로만 가주셔도 충분하겠고요. 1번 3번 4번은 한번쯤 보셨을 텐데 2번 같은 경우는 경산에 가시면 팔공산 석조 열애 좌상이거든요. 통일신라 때 불상인데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웠던 이것까지 아마 단독문제로는 이건 안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선지로 나와있고 5번은 더해. 충주에 가시면 미륵리 석조 열애 입상이거든요. 이것은 고려시대 때 불상이긴 한데 아마 이게 단독문제로 나온 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1번 3번 4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불상은 풀레임보단 뭐 그렇죠. 바로 어느 시대 거 특징적인 거 이거 찾아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의 불상 그 다음에 고려의 탑 이거 다 정리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리러 가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1 2 2 3 3 3 3 3 3 3 4 4 5 5 5 5 6 6 6 5 6 6 6 7 8 8 9 9 10 11 12 12 12 11 12 13 14 15 16 16 17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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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싹 올리면서 눈물이 싹 흘리면서 약간 자신의 몇 년 동안 노력했었던 각고에 노력했던 게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요 못해도 7시면 운동을 시작합니다 선수 7시 제가 이걸 그래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제자들이나 특히 수험생들 이런 분들한테 늘 얘기해요 선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선수들은 7시면 아침 운동을 시작한다 선수 7시 우리도 적어도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2008년도 최민호 선수가 남자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모습이고요 그가 이 국기를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느낌이 나요 그가 얼마나 노력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선수의 마음으로 노력을 했다 선수 7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요 7시면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더 일찍해요 그러나 못해도 7시에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선수 7시 선수 7시는 뭐냐 바로 고려시대 역법입니다 뭐냐고요 무슨 얘기 하나 했죠 제가 수업에서 아주 쓸데없는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수 7시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려역법 여기가 조선역법이에요 고려 초기는요 명나라 영향을 받아서 선 명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후대 오면서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수시력도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필요가 없고요 선수 선수 이 용어를 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선명력 수시력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칠정산은 제가 조선시대 가서도 다시 아주 깊게 말씀드릴 겁니다 칠정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헌력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칠정산이죠 왜 그러냐면 역법이라는 것은 역법이라는 것은 날짜를 카운트하는 것이거든요 달력 그 역법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 농사 짓는다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역법은요 어디 기준이에요? 중국 그 중에서도 베이징 중심이었거든요 우리가 왔더니 약간씩 안 맞아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또 이것도 누가 있을까요? 보나마나 조선전기 다 잘한 건 다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께서 서울을 기준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다시 정리했던 역법이 칠정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법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다 어떤 마음으로? 선수 칠시의 마음으로 선수 칠시 이렇게 노력하셨던 우리 최민호 선수 지금 잘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요 어쨌든 선수 칠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게 선명력, 수시력, 칠정산, 시헌력 이렇게 온다라는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의 메인 테마 인쇄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은요 목판인쇄술과 활판인쇄술이 있어요 목판이란 건 아시죠? 목판에다가 물론 이거 글자는 다 거꾸로 새겨야 됩니다 쭉 쓰면 되는 거예요 쭉 근데 쓰다가 마지막 차 잘못 쓰면 어떻게 돼? 다시 써야지 다시 써야지 목판인쇄술입니다 목판인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요 대량으로 한 번만 만들어놓으면 이거 수도 없이 찍어낼 수 있잖아요 대량으로 찍지만 한 번 찍어낸 게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게 찍기는 좀 어려워요 그에 비해서 활판인쇄술이란 건 뭐냐 이렇게 활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글자체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놓는 거예요 하나다 여기다가 어떤 글자 쓰고 어떤 글자 쓰고 어떤 글자 쓰고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만들고 활판 양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이거 하나 찍어놨으면 대량으로 못 찍습니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목판에 새겨놨기 때문에 계속 찍어놓을 상관없지만 이것은요 이 틀을 잡아주는 기술이 이게 쉽지가 않대요 잡아주는 기술이 활자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대량으로 많이 찍기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긴 하죠 왜? 얼마나 이 글자만 바꾸면 돼? 알았어 한 다음에 글자 이것만 바꿔서 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인쇄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목판인쇄술로는요 신라와 송의 영향이 많았었고요 대표적인 목판인쇄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주대장경입니다 이건 벌써 여러 번 수업하고 있네요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었고요 몽골의 항정과정 때 소실이 돼요 없어져 그럼 우리 하나 더 만들어야지 우리가 대장경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게 제조대장경 즉 만들었던 이 경판이 8만장이라고 하는 8만 대장경이 있고요 몽골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조대장경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강화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쭉 정리해서 각각의 선별 특징 이렇게 있는데요 강화도가 어디에 있죠? 요쯤 있죠? 강화도는 섬으로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일단은 고인돌 우리나라 최대 고인돌 산지 아닙니까? 고인돌도 있죠 뿐만 아니라 한때 고려의 수도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현대사 쪽 하면 더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도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병인양역, 신미양역 다 여기서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제주도 쪽은 어떻습니까? 삼별초가 나오면 강화도와 제주도가 같이 연결되죠 강화도에서 시작했다가 삼별초의 항쟁이 진도로 왔다가 여기까지 이어지죠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그들이 있고 근현대사 쪽 가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검은도가 있어요 러시아가 내려올 때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본인들이 한다면 해밀턴항이라고 한국 이름을 져버려요 검은도가 있다라는 거 흑산도도 있죠 흑산도 흑산도 자산어보 정약용의 형이 가서 그것도 직접 뭐냐 물고기 관련된 것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 울릉도, 독도 많이 나오죠? 특히 울릉도, 독도 나오면 누구? 징왕, 징왕, 지징왕 이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여러분 여유가 되는 대로 우리 한만도 시리즈 한국사 만점? 너도 할 수 있어 이 시리즈, 한만도 시리즈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지역별로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것까지 대략 섬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거 말고도 위화도 같은 걸로도 나와요 위화도도 일종의 섬이니까 근데 이 섬은 바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강 가운데 있는 게 위화도가 되겠죠 그 정도 섬으로는 그거 말고도 지역별로도 여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팔만대장경 즉 제조대장경은 세계의 기록문화유산이라는 거 기록유산이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지진왕강에 보여드렸던 건데 저는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아 이거 정말로 이게 어떻게 안 뒤틀리죠 또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또 어떻고요 장경판전 역시 대표적인 뭐다 세계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자체가 기록문화유산이고요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세계문화유산이다 이거는 엄청난 이 합천해인사 장경판전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과학의 그러한 비밀들을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금속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활자가 나오려면요 일단 뭐니뭐니 해도 청동주족일 수 있어야 돼요 청동으로 만드니까 청동주족일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먹도 발전해야 된대요 이게 좀 거기에 철이 청동에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이 기존에 썼던 먹과는 좀 달랐대요 뿐만 아니라 종이도 역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던 금속활자본으로는 상정고급예문이 있습니다 몽골항쟁기 때 했었던 상정고급예문 이거 쉬워요 1,2,3,4년이에요 1,2,3,4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아요 상정고급예문 이거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건 이거죠 직지 풀라임은 직지심체요절입니다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했던 것이고요 현존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본입니다 활판본입니다 이거 당연히 세계기록유산이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를 누가 훔쳐갔습니까 프랑스가 훔쳐갔죠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것을 이것을 누가 각고의 노력을 했다 밝혀요 이게 직지심체요절이죠 그리고 이게 프랑스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잘 말을 안 했었지만 우리나라에 정말로 뛰어난 사학자 박병선 박사님께서 원래 한국에서 역사 공부를 하셨던 분이시지만 이것을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프랑스로 넘어가셔서 각고의 노력 끝에 그래서 외교장과 의계가 반환이 됐잖아요 그거에서도 가장 크게 기여하셨던 분이고 뿐만 아니라 직지심체요절이 즉 직지가 여기에 있고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린 인물도 바로 누구다? 박병선 박사님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주대장경 즉 팔만대장경과 직지심체요절은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요거까지 특히 요게 제가 이제 36강인가요? 거기에 가면 세계문화유산이랑 세시풍속 요거 정리해주는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걸로는 화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화약 보시면 화약과 조선술입니다 화약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대포가 발사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최무선이 화약제조에 성공을 했었고요 화통도감을 만들었습니다 화약과 화포를 열심히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것을 실전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전투가 진포전투에요 진포전투 이게 금강 여기에서 있었던 것인데 외구를 격투해버렸죠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술은요 대형 범선 같은 것을 상당히 잘 만들었답니다 무엇보다 조운선에 활용되었다 조운선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수업에서도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거두었었던 곡식을 어디로 갖고 왔었던 거? 수도 근처로 갖고 왔었던 것을 조운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조운에 활용되었던 배를 조운선이라고 합니다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할 때 전함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전함과 화포를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사실은 시험 문제 내고 있기는 쉽지는 않겠죠 봐주시면 좋겠고 의학이 있습니다 태의감이라고 있었어요 태의감에서 의학발전을 주도했는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의대에요 국립의대 여기서 의학발전하고 여러 의학과 관련된 제자들 키워냈던 곳이고 시험 문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향약구급방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약재를 소개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오래된 의학소에요 근데 이 향약구급방 어디랑 반드시 비교해 주셔야 되냐면 향약집성방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향약구급방은 고려고요 향약집성방은 조선입니다 보시면 앞에가 둘 다 향약향약이에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에도 방방이에요 이것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구급과 집성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고려는요 구급방이고요 집성방은요 조선겁니다 ㅈㅈㄱㄱ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죠 향약구급방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것이 조선에서 만들어진 약재 소개서로는 조선에 가면 향약집성방이 있는데 향약집성방은 지읏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구급방은 고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충분히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되셨습니까? 고려 문화 마지막 시간 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은 약간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도 은근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씨라든가 음악 같은 거는 너무 그렇게 혹시라도 좀 잘 안 들어오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인쇄술 인쇄술은 인쇄술 자체로도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세계문화유산이랑 좀 연관돼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분양 향약구급방 이것도 선지로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 고란 것들 그 다음에 고려청자 이건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런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4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심화 54회는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으랍니다 국내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 찾기 위해 헌신한 박병산 박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이랍니다 그녀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관행된 가 이게 뭐겠습니까? 직지죠 직지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했고요 또한 외교장과 의계 반환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박 박사님께서는 세상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 또 그러한 노력은 지금 와서 오히려 더 빛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가면 성악 10도 이거는 이제 이황이 만들었거든요 이황이 제작했던 성악 10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세금 수치를 위해 3년마다 작성되었었다 이것은 민정문서 내지는 장적 신라장적 이렇게 촌락문서로 하는 내용이고요 3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네요 뭐 정답 3번 4번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되었던 것은 초주대장경이죠 5번 충신효자의 연료를 알리기 위해 간행되었었다 이것은 세종 때 만들어졌던 조선 세종 때 만들어졌던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심화 56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고인돌 있고요 참성단 있고요 광성보 광성보가 어디입니까 신미양요 때 우리가 맞서 싸웠던 어재현 장군 특히 제가 그거 하면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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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맛있지 않습니까 요새 광역하격이 너무 뛰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은데요 광성보의 어재현 장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미양요 때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거 다 어디예요 광화도네 뭐 광화도가 되겠고요 광화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대몽항쟁기에 조성된 왕릉 가능할까요 대몽항쟁기에는 강화도가 뭐였기 때문에 수도였기 때문에 왕릉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정답 1번이에요 2번 김만덕의 빈민구제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요거 김만덕이라는 인물은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유명하죠 특히 마음이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눴던 걸로 유명했던 인물이고요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 이거 어디입니까 흑산도 2번입니다 아 4번입니다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 복속한 지역과 부속도서를 찾아본다 이거 어디죠 울릉도 독도죠 5번입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 점령한 장소 이거 어디입니까 문도문도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고려가 끝났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조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유성환의 조선에 대한 강의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수업 한번 해볼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조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뵐게요 약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1 1 1 2 2 3 3 3 3 5 5 5 5 6 6 7 7 10